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병훈입니다 야 이거 오늘은 드디어 코로나 시대가 돼가지고 강서구청에서는 유튜브 라이브 강연까지 왔습니다 야 이거 테레비에서만 여러분들 만나 뵀는데 진짜 라이브를 통해서 또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오늘은 제가 이게 볼 때가 되게 많아요 지금 뭐 이거 화면 보면서 댓글창도 봐야지 ppt도 봐야지 카메라도 봐야지 볼 게 엄청 많습니다 제가 최대한 집중해가지고 여러분한테 도움되는 말씀 드리도록 노력하겠고요 공부가 뭐니에서 또 간결하고 딱딱 귀에 쏙쏙 들어오는 정보를 줘서 감사하다 이런 얘기 칭찬 감사히 받겠습니다 오늘은 또 시간을 12시까지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12시 반까지 될 수도 있어요 이제 또 ppt에다가 여러분들이 그 엄청 몇천 개 하셨다 그러던데 질문 엄청 많이 하신 거를 최대한 다 녹이니까 ppt 장표가 엄청 늘어났어요 그래가지고 그것만 다 말씀드리기에도 이게 만만치 않은데 실시간 댓글까지 제가 답을 하면서 여러분들 코로나 시대에 집에만 계시니까 너무 심심하잖아요 그거 아이들 공부에도 좀 도움되고 여러분들한테도 유익한 시간 되도록 화이팅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ppt를 보면서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꿀팁을 많이 주세요 꿀팁의 아이콘 아니겠습니까 제가 여러분들 꿀팁 걱정하지 마시고 시작했는데 인터넷 사정에 따라서 조금씩은 시간차가 있으실 거예요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서구청 라이브 강연인데요 제 소개부터 간단히 드리면 또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서울과학고등학교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서울대학교 송구스럽고 쑥스럽습니다만 이렇게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학교를 다녔습니다 그 다음에 뭐 회사도 창업해보기도 하고요 서울시교육청의 자문위원도 해보고 교육개발원이나 조선에듀케이션 등과도 일을 함께 해봤던 경험을 가지고 있고 현재는 공부가 뭐니 우리 mbc 효자 프로그램에서 고정패널로 열심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자 뭐 서설이 좀 길었는데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어요 이 화면 보시면은 플래너 모습을 보실 수가 있어요 플래너 모습을 보일 수가 있는데 왼쪽 그림은 그 보통의 아이들이 계획표 짜는 모습이죠 그냥 리스트업을 많이 하고 오른쪽은 뭔가 이제 내용이 충실하게 되어 있죠 보통 그냥 계획표 짜라면 대부분 왼쪽까지 짤 거예요 근데 이런 리스트업은 뭘 하겠다라는 거는 있지만 얼만큼 하겠다라든지 언제까지 하겠다라든지 이런 게 전혀 없죠 이런 계획표는 사실 공부의 긴장감을 만드는 데는 부족함이 있다 그래서 오른쪽처럼 공부 내용에 대한 분량부터 분량부터 시간부터 공부를 하고 나서 꺼내서 쓰는 거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활동을 플래너에다가 해야 이게 이제 진짜 스터디 플래너죠 왼쪽은 그냥 투 두 리스트 오른쪽은 스터디 플래너 이렇게 좀 이해하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구체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플래닝을 짜실 때 이제 또 그 질문 내용 중에 보니까는 어떻게 그 어? 소리가 안 들리세요? 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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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또 라이브다 보니까 이런 좀 묘미가 있습니다 괜찮으세요? 여러분들? 안 들려요? 음악만 나오는데요 음악 아 우리 지금 선생님들 바빠졌습니다 재미있음 이 분은 들리시나 본데 소리가 작아요 이런 분도 계시고 공부하라 잔소리 너무 힘들죠 아예 또 여러 명 세 명 네 명 자녀 두신 분들 이 코로나 시대에 집에만 계시니까 너무 힘드실 텐데 파이팅 하시고요 용기를 좀 내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들린다고 하시네요 잘 들립니다 자 다시 한번 돌아가겠습니다 플래닝인데요 플래닝 초중고 공부 계획을 짤 때 플래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 중에 하나가 바로 자기 측정입니다 자기 측정 이게 뭐냐면 아 질문이 하나 있네 아 참 오늘 여기서 좋은 질문이라든지 이렇게 답변 여러분들도 어머님들도 자녀 교육에 있어서는 또 전문가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또 좋은 답변을 해주시거나 하시면은 책도 책도 드리네 책 책 공부 나이도 드리고 또 뭐가 좋았지 이것이 진짜 공부다 이런 책도 드리고 그 다음에 또 기적의 공부공식 이런 책도 여러분들한테 드릴 테니까요 적극적으로 댓글창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아 대학원생 저녁에 학습에 도움이 대학원생은 좀 스스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제가 초중고생을 위한 공부법이라서 대학원생 친구는 조금 참고로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채팅창보다 강의에 신경을 써달라는 얘기도 있으니까 네 강의를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자 그래서 초중고 자기 측정이 필요한데 이게 자기 측정이 뭐냐면 보통 계획을 짤 때 애들이 그냥 뭐 바람으로 짜죠 이거 센 수상 이 정도 해볼까 뭐 이렇게 쌉니다 근데 그러면은 시간이 남거나 모자란 경우가 너무 많죠 그렇죠 현실적인 계획이 안 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자기에 대한 측정값이 없다 그래서 내가 이거를 센서 한 페이지를 푸는데 얼마나 걸리는지 측정을 해야 그 측정치를 토대로 오늘 세 페이지 공부할 거니까 이렇게 시간이 걸리겠구나 이런 자기 측정값이 필요해요 그래서 능률복회 하루치를 외운다 할 때도 얼마나 걸리는지 좀 보셔야 됩니다 측정을 해보고 시간을 측정을 해보고 그걸 토대로 공부계획을 짜야 현실성이 있다 그게 바로 자기 측정이고요 시간 플러스 분량 조화라는 건 뭐냐면 보통 공부계획을 시간 단위로 짜야 되나요 뭐 분량 단위로 짜야 되나요 맨날 이런 그 소모적인 논쟁을 많이 하시는데 시간하고 분량은 조화돼야 됩니다 다만 내 자기 측정치가 있어야 내가 오늘 할 수 있는 분량 거기에 걸리는 시간을 현실적으로 세팅할 수 있죠 그래서 계획을 짤 때는 제일 먼저 할 게 뭐다 자기의 측정치를 계산해봐라 능률복회 하루치를 외우는데 얼마나 걸리는지 수학 한 페이지 푸는데 얼마나 걸리는지 부터 하는 게 순서입니다 초중고생 모두에게 적용돼요 최상위 수학 한 페이지 풀어야지 오늘 세 페이지 풀어야지 한 시간 동안 풀어야지 이러면은 이제 계획이 아닌 거지 분량과 시간이 있더라도 아 나는 최상위 수학 한 페이지 풀 때 얼마나 걸린다 라는 걸 측정을 해놓고 그걸 토대로 세 페이지 풀 때 얼마나 걸리겠구나 이렇게 계획을 짜셔야 돼요 특히 초등학생은 학년 곱하기 10분 단위 4학년이다 그러면 이제 40분 단위 3학년이다 그러면 이제 30분 단위 이런 단위로 잘라서 계획을 세우시고 하루에는 학년 곱하기 30분 이게 뭘까요 4학년이면 2시간 5학년이면 2시간 반 6학년이면 한 3시간 정도 자기 스스로 공부 하루 공부량입니다 하루 공부량 이 정도는 공부를 하는 게 현실적으로 자기한테 필요한 학교의 과제라든지 뭐 여러 가지 문제집 풀이라든지 읽기라든지 이런 걸 하는데 시간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뭐 국가에서 정해준 룰은 아니고요 이게 무슨 법률도 아니고 경험칙상 제가 학생들을 관리해 봤을 때 이 정도는 해야 공부량을 채우더라 그런 기준이 되겠습니다 얼마나 공부해야 되냐 이런 것도 물어보시는 분이 계셔가지고 한번 참고 삼아 보셔라 초등학생들은 중학생은요 아 댓글창 잠깐 볼까 너무 강의만 집중하는 것 같네 시간 측정 좋네요 아 감사합니다 학교 숙제도 그렇게 내주더라고요 좋은 선생님이세요 문제집만 풀었어요 교과서도 읽으셔야죠 플래닝 수첩 구할 수 있나 맞아요 이런 거 보여주면 맨날 사람들이 플래너 어디서 구해요 맨날 이런 거 물어보시는데 플래너는 공책을 이용하셔도 상관없어요 그냥 노트 하나 좋은 거 사셔가지고 왼쪽 페이지에다가는 계획을 짜고 오른쪽 페이지에다가는 그날 공부한 걸 토대로 꺼내서 써보고 그쵸? 그리고 그 노트에다가 줄을 잘 쳐가지고 공부 시간이나 분량도 표기해보고 이렇게 하면 충분합니다 굳이 막 뭐 스타디 플래너 비싼 거 몇만 원짜리 꼭 사야 된다는 강박은 안 가지셔도 되겠어요 자 이제 중등으로 넘어갑니다 중등은 주 20 플러스 10 이게 뭘까요? 주 20 플러스 10 이게 뭐냐면 주당 20시간 정도 그쵸? 그러면 하루에 얼마나 되지? 한 3시간? 그쵸? 초등학교는 주 6학년이 될수록 올라가지만 중학생은 3년 동안 꾸준히 하루 3시간 정도 공부 플러스 10은 뭐냐? 시험 준비 기간에는 플러스 10시간 그러니까 30시간이 되겠죠 그러면 하루에 한 4, 7, 28 4시간 정도? 그 정도는 공부를 해야 될 것 같고 또 이런 거 물어보죠 그러면 그 3, 4시간을 무엇으로 구성을 할 거냐? 이런 것도 고민하시는데 여러분들 계획은요 계획 짜는 것 자체 때문에 고민을 하면 안 됩니다 계획은 도구에 불과한 거니까요 계획 자체에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아주 심플한 원칙 하나만 정하세요 뭐냐면 제가 그냥 추천드립니다 이렇게 하세요 수학 1시간, 영어 1시간 그 다음에 나머지 1시간은 국어, 사회, 과학을 돌아가면서 월요일에는 국어, 화요일에는 사회 수요일에는 과학 목요일에는 국어, 금요일에는 사회 토요일에는 과학 이렇게 하시면 돼요 아 일요일은 어떡하냐? 일요일은 조금 쉬어줘야지 그쵸? 그래서 6일 계획을 짜시는데 6일 동안 공부를 다 했으면 일요일은 놀고 뭐 교회 가고 절에 가고 이렇게 종교활동도 하고 피교과 활동도 하고 6일 동안의 계획을 짜야 혹시 이걸 못했을 때 일요일을 보충할 수도 있습니다 일주일 계획을 짜버리면요 밀리면은 복구할 방법이 없어요 그쵸? 그래서 6일 계획을 짜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고등학생은 주 35시간 하루에 한 5시간 정도 되겠죠? 시험 준비 기간은 플러스 10 그쵸? 그러면은 45시간 아... 공부만 해야 되나요? 예 요 때 말고 또 언제 공부만 하고 살겠습니까? 여러분들 이 학창 시절에 물론 운동도 하고 그쵸? 책도 읽고 여러 가지 하면 좋지만 또 시험 준비 기간에는 어느 정도 제가 또 시험에 몰두해서 몰입해서 준비하는 기간을 가져보세요 절대로 힘들지만 나중에 추억이 되고 잊혀지지 않을 겁니다 사람이요 제일 슬픈 거는 사실은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오늘 방송을 자녀분들도 볼 테니까 제일 슬플 때가 언제냐 내가 성적이 안 나왔을 때? 아니 내가 노력을 안 해가지고 더 잘할 수 있었는데 못했다는 생각이 들 때가 제일 슬픕니다 여러분들 공부함에 있어서요 한순간 매순간 이 지난하고 좀 재미없는 시험 준비라는 과정이 물론 여러분들 일상에서 굉장히 힘들다고 느낄 수도 있지만 그 힘듦이 지나고 나서 받는 결과물의 만족도 이런 걸 생각하면 힘든 순간이 있어야 좋은 순간도 올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좀 힘내시고 특히 코로나 시대 때문에 7월 중순부터 시작해가지고 7월 말 늦은 학교는 이제 8월 초 정도에 학교 기말고사를 보실 텐데요 학생 여러분들 이 학창시절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이 중간기말고사의 시대가 끝나고 나면 여러분들에게도 또 좋은 날이 오니까요 좀 더 화이팅 해주시기 바라요 자 고등학생들 주 35시간 플러스 10 이거 말씀드렸고요 선생님 그러면은 하루 5시간은 그럼 어떻게 구성하나 이것도 너무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그냥 수학 3시간 영어 1시간 그 다음에 나머지 1시간 뭐예요? 국어사회과학 돌아가면서 월화수목금토 이렇게 돌아가시면서 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주 6일 계획을 짜고 그래도 일요일 날 5시간은 배정을 해서 주 6일 7 다 했다 그러면은 조금 놀아도 되겠고 주 6일 7 못했다 하면 보충하는 이런 식으로 계획을 짜시면 계획 자체에 너무 스트레스 받지 않고 여러분들 공부 자체에 집중할 수 있을 겁니다 잠깐 또 장표 넘어가니까 한번 볼게요 한 번 갈 때 학원 시간이 길어가지고 그 이후 시간에 또 공부를 시작해야 되냐 그럼 학원에서 배운 내용 과목은 빼고 다른 공부를 해도 괜찮냐 아님 자기 주도로 학원 갔던 질문이 길어가지고 제가 이게 문해력이 좀 딸려서 잘은 이해는 안 되는데 하여간 학원 공부해야 되냐 자기 공부해야 되냐 둘 다 해야 되냐 이런 질문 같은데요 여러분들 학원 시간에 내준 과제 그 다음에 학교에서 내준 과제 이런 과제든 뭐든 상관없습니다 자기가 앉아가지고 자기 공부를 하는 시간을 말씀드린 거예요 학원 숙제를 처리하셔도 좋고 학교 숙제를 처리하셔도 좋고 자기 혼자서 자기 주도 학습을 하셔도 좋은데 그 전체 량에 대해서 제가 가이드를 드린 거고요 학원을 못 끊겠어요 무슨 뭐 담배나 게임도 아니고 못 끊겠다 이런 말씀까지 하시는데 뭐 저도 저희 아이 학원을 조금 조금 보냅니다만 학원이 무조건 절대 악이다 절대 선이다 이렇게 구분할 수는 없어요 공부해서 선과 악이라는 건 없습니다 열심히 하고자 하는 데 있어서 필요하면 취해서 학교 공부에 보충을 하는 것은 나쁘다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용기 맞습니다 커리지가 필요하죠 가끔은 여러분들 자기 주도학 학습 시키실 때요 정말 중요한 게 우리 애는 안 보내면 못할 거야 라는 엄마의 두려움이 먼저 나오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사실은 학원을 너무 많이 보내가지고 못하는 경우도 제법 많습니다 자기 공부할 시간을 확보해 주지 않고서 그게 학원이든 학교든 온라인 수업이든 도움될 리가 없거든요 여러분들 자기가 앉아서 하는 시간을 보장해 주시는 게 제일 중요해요 집에서 공부할 수 있는 좋은 사이트 학원 못 다닐 경우 여러분들 아시는 EBS도 좋고요 사설 온라인 회사들도 좋고 중학생 같은 경우 엠베스트라든지 수박시라든지 이런 사이트들도 있고 고등학생들 메가스터디도 있고 여러분들 찾아보시면 다 나오는 얘기들이고요 아는 것도 선생님께 질문하는 게 좋나요? 아는 거는 선생님께 설명을 해야지 질문이 아니라 그렇죠? 선생님한테 어른들한테 부모님한테 친구 동생한테 설명해 주는 과정을 통해서도 자기가 아는지 모르는지 터득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자 이 정도 할게요 입출력 조화 이건 뭐냐면요 이 플래너 보시면 왼쪽에는 뭔가 계획을 짠 것 같고 오른쪽에 공부 내용들이 있죠 이 공부 내용들이 책을 보고 쓴 게 아닙니다 여러분 책을 안 보고 이 내용을 꺼내서 쓰는 거예요 그날 영어 단어를 외웠다 그럼 안 외워지는 단어를 꺼내서 쓰는 겁니다 그날 수학 공식 개념을 배웠다 그 공식이나 개념을 유도하거나 증명하거나 꺼내서 쓸 수 있느냐 이거를 오른쪽 페이지에다 하시는 거예요 다시 한 번 강조드리지만 플래너 사는데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노트를 사가지고 이렇게 하셔도 충분히 좋다 이 공부에 있어서 출력은요 사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우리 아이가 계속 공부하는 그 일련의 순간들은 대부분이 입력 과정이에요 그렇죠 공부 내용을 암기하고 개념을 이해하고 다 입력 과정이에요 근데 사실은 시험은 뭡니까 출력 과정이죠 그래서 아이들 중에 학교에서는 뭐 집에서는 학원에서는 잘했는데 왜 시험을 못 보냐 이런 거 굉장히 많이 말씀하시거든요 출력 과정을 시험 때 처음 하면은 잘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문제지 푸는 거는 출력 과정이 아닙니다 왜냐 그건 시간 제한도 없지 문제 난이도도 뒤죽박죽 돼 있지 않지 그냥 정해진 난이도와 정해진 챕터에 엄선된 문제를 그냥 그 개념 따라서 푸는 거니까 이건 출력 과정이 아니에요 입력 확인 정도지 출력은 진짜 내가 적극적으로 머릿속에 들어간 내용 신흥왕 순수비를 왜 세웠냐에 대해서 할 말이 있어야 돼요 지수로그 함수 그래프에 대해서 내가 설명해서 그릴 수 있어야 돼 그렇죠? 이런 것을 출력이라고 하는 거고 고출력이 입력과 발란스 조화가 됐을 때 시험에서도 승리할 수 있다 아참 제가 아까 사전 질문 받다가 기억에 남는 질문이 있어요 이번 기말고사가 어떻게 나올 거고 대비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간단하게 하나 말씀드릴까요? 우선은 여러분들 중2 자녀인데 이번에 첫 시험 보시잖아요 아드님들 조심하셔야 됩니다 아드님들 이게 왜냐면 잘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코로나 상황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제 온라인 수업만으로 아이들한테 모든 내용이 다 교육되기는 한계가 분명히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제대로 아이들을 교육하지는 못했습니다 할 수 있는 상황에서는 최선을 다했지만 그렇다고 치면 학교 입장에서도 고난도 문제를 막 내고 중학생들한테 어려운 문제는 막 이렇게 난이도 높은 문제를 출제할 수 있을까요? 저라면 못할 것 같아요 제가 선생님이면 왜? 아이들을 만날 기회나 시간이 부족해가지고 제대로 가르쳐주지 못했는데 시험은 막 어렵게 된다 이러면은 뭐 사교육 조장밖에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번 시험은 저는 쉬울 거라고 예측을 하고 있고 다만 중학교가 비록 절대평가라고 해도 ABC 이런 비율은 어느 정도는 그래도 뭐 전체가 A를 받으면 안 될 거 아니에요 어느 정도는 만들하기 때문에 분명히 기본 문제 말고 구석 행위에서 낼 것이다 그게 제가 지금 예측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럼 구석에서 출제되면은 누가 피를 보느냐 아들들이 피가 보죠 피를 보죠 이런 게 있습니다 역사책에 보면요 뭐 무슨 대사 무슨 대사 무슨 대사 스님들 무슨 대사분들 얘기한 거 이런 거 뭐 설 이런 거 학설 이런 거 주장한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외울 때 남자애들은 텍스트만 외워요 그쵸? 근데 보면 교과서에 있고 그 대사분들 이 사진 그림 같은 게 있거든? 그림? 이게 무슨 대사다? 그러면 남자애들은 그 그림 안 보고 그냥 글씨만 외웁니다 그쵸? 그럼 문제가 어떻게 나오느냐 그림이 딱 주어지고 이 대사가 하신 말씀으로 옳은 것은 이런 거 나와요 그럼 그림이 이게 무슨 대사인지 공부를 안 한 애들은 그냥 멘붕이에요 멘붕 그쵸? 텍스트만 공부하는 애들은 그래서 그림, 지도, 도표, 사진, 사료, 구석 행위에 있는 내용들 이런 거 반드시 공부시키셔야 됩니다 어머님들 아들 두신 분들 꼭 공부시키셔야 돼요 아 맞다! 아 선생님 진짜 치사하게 냈어요 이거 문제가 출제가 잘못돼서 이런 거 하시면 안 돼요 뒤늦은 후회입니다 자 입출력 좋아! 장표에서 좀 또 너무 많이 나갔네 죄송해요 넘어갈게요 다음은 이제 노트 필기에 관련된 건데요 또 우리 그 여학생 귀염둥이 친구들은 이런 노트 필기 너무 잘하죠 그냥 막 삼색 펜으로 그냥 막 그쵸? 날라갑니다 노트 필기 근데 이 노트 필기 할 때 포인트 하나만 제가 조금 짚어드릴 게 있습니다 뭐냐면 이 노트가 이렇게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모든 내용이 다 들어가 있는 노트를 쓰는 것은 어떻게 보면 약간은 이게 좀 에너지 낭비 측면이 있습니다 왜냐면 이거 쓰는 동안에 생각을 안 하고 쓰는 거 자체에 이렇게 빠져들 수 있거든요 아 이렇게 빠져든다 이런 거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노트를 쓸 때는 요렇게 너무 다 꽉 채워가지고 쓰지 마시고 어떻게 쓰느냐면 요 지금 칸들 네모들 보이시잖아요 그 네모 있는 거 중에 랜덤하게 몇 개는 그냥 쓰지 마 채워 넣지 마 그쵸? 구멍을 송송송송 조금씩 뚫어놓으라는 거예요 노트 필기 하실 때 그러면 어차피 노트를 쓸 때 한 번은 교과서 내용을 확인하면서 읽으면서 이해하면서 써야 되기 때문에 쓰는 효과 자체는 잊고 송송송송 구멍을 뚫어놓은 다음에 나중에 공부가 다 되고 나서 다시 노트를 보면서 그 위에다가 쓰는 거예요 구멍 뚫린 데다가 그쵸? 그렇게 하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공부를 다 했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쓴 노트에 내가 답을 못하네 이러면 아 내가 뭐가 잘못됐는지 바로 캐치할 수 있죠 그쵸? 근데 그런 구멍 안 뚫어놓고 꽉 채워놓으면 나중에 이 노트를 복습하려면 그냥 동그라미 치는 것밖에 할 게 없어요 그래서 구멍을 뚫으면서 노트 필기 조금씩 해라 과격하게는 심각하게는 요렇게 뚫을 수도 있어요 아예 목차 빼고 그냥 다 뚫어놔 그쵸? 목차 빼고 이렇게 다 뚫어놓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이거를 나중에 돌아와가지고 채우려면 진짜 제대로 알아야만 다 채울 수 있겠죠 그리고 필연적으로 이거를 주관식 서술형으로 다 채울 수 없는 상황에서 뭘 하게 됩니까? 그제서 비로소 이제 다시 책을 읽는 것이죠 그쵸? 책을 읽는 필요성을 스스로 느끼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출력 과정 출력 과정 노트를 쓰는 입력 과정 뿐만 아니라 나중에 복습을 하는 과정에서도 내 실력을 꺼내보는 출력 과정을 요렇게 구멍을 뚫어 가면서 노트를 만들면 활용하기가 좋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야 이거 뭐예요 어떻게 갑자기 잘 들리는 꿀팁 뭐 꿀팁이네요 그쵸? 저는 한 꿀팁의 아이콘 아니겠습니까 제가 아 시험진 진짜 저거 진리예요 아 감사합니다 드림즈검트루 감사합니다 아 요거는 뭐 별풍선 같은 게 없죠 여기는 그쵸? 아 이런 거 받아야 되는데 칭찬 저도 예전에 필기 위주로 많이 하고 외우기 바빴는데 노트 필기법 포인트 좋은 방법이네요 감사합니다 뭐 딴 데 보면 막 이렇게 감사합니다 하면은 뭐 춤도 추고 그러시던데 그런 건 할 수가 없어요 우리 구청에서 또 하시는 거기 때문에 예 이렇게 좀 매너 있게 해야 됩니다 초2 초3 아 중2 초3 7세 와 삼형제 어머님은 일단 나라에서 표창을 해야 됩니다 그쵸 훌륭한 어머니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공부 분위기 잡지 쉽지 않습니다 어머님 공부 분위기 잡으시면요 어머님이 진짜 초인입니다 초인 삼형제 공부 분위기를 잡는다 이건 사실 아 약간 거의 난이도가 굉장히 높죠 그쵸? 중2병 친구에다가 이제 7세 또 이렇게 어깃장 놓고 아 어머님 제가 진짜 힘내시라고 어 뭐 제가 이거 하나 보내드리고 싶네요 아까 그분 어디 갔어요? 중2 7세 가만히 있어봐 뭘 드려야 맞지? 중2 7세 그러면은 자 공부 분위기 잡기가 어렵다 아 이거 드리겠습니다 아 책은 지정하면 안 된다 그랬다 자 여기서 적당히 알아서 저희가 맞는 거 보내드릴게요 아들 3명 키우시는 분들은 우리 국가가 보호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중1 아들 콕콕 찝어주세요 데리고 오세요 제가 콕콕 찝어줄 테니까 네 와우 최고의 꿀팁 감사해요 별풍성 말로라도 감사합니다 자 오늘 또 시간이 바쁘기 때문에 시간이 없어요 우리가 빨리빨리 해야 됩니다 자 온라인 수업의 주의점 4포인트 이 그런 질문도 나왔었어요 온라인 수업을 하는데 애들이 집중 못한다 그렇죠 뭐 다 아는 거다 뭐 이런 또 좀 그런 얘기도 하고 근데 온라인 수업 시키실 때요 첫 번째는 필기를 시켜야 됩니다 여러분들 필기 안 하고 아이들 인터넷 강의라든지 온라인 수업 뭐 이 학습도 해서 하잖아요 그러면 집중할 수가 없고요 여러분 아이한테만 뭐라고 하시죠 여러분이 한번 수업 들어보세요 그거 집중할 수 있나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필기를 꼭 하면서 수업을 듣도록 하셔야 되고 수업이 재미없고 집중이 안 되는 또 하나의 이유가 계획이 없어요 계획이 그렇죠? 내가 언제까지 뭘 듣고 그 다음엔 딴 걸 하겠다라는 계획이 있어요 그래도 듣는 동안에 그 시간을 아꼈을 거 아니에요 계획도 짜셔야 되고 예습 저는 이게 가장 3번이 제일 중요해 3번 예습으로 공부를 하고 수업을 들어야 됩니다 이게 뭐냐면 내가 어떤 내용을 독학을 한다고 생각 아니 내가 그냥 마라도에 혼자 떨어졌대 하늘에서 혼자 떨어졌어 나 혼자 교과서 만들고 떨어졌어 이렇게 생각하세요 그러고 그 내용을 혼자 독학을 해 아무도 못 도와줘 나는 그런 느낌으로 공부를 하세요 물론 다 알 수 없지 어렵지 힘들지 괜찮아 그러라고 하는 거예요 예습은 그 상태에서 학교 선생님 수업을 듣거나 온라인 수업을 들으셔야 아 저게 저거구나 라는 공감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야 집중을 할 수도 있고 사람은요 아는 만큼 궁금한 만큼 들리게 돼 있습니다 그쵸? 아는 만큼 궁금한 아는 만큼을 들리는 게 복습이고 궁금한 만큼을 들리는 게 예습이에요 그래서 예습을 해야 이 온라인 수업을 들을 수 있습니다 복습을 해야 또 온라인 수업이 재밌죠 그쵸? 아는 만큼 궁금한 만큼 들리는 것이다 라는 거 꼭 기억해 놓으시고 예복습 잘 잡아주시는 게 부모님이 꼭 해주셔야 될 내용 중에 하나예요 개인적으로 저희 아이도 초등학교 5학년인데 온라인 수업 듣는 거 처음에 되게 힘들어 했습니다 근데 저희 집에서는 상불 제도를 확실하게 세팅해가지고 그걸 끌고 가고 있거든요 저희 아이가요 처음에 코로나 전에는요 게임을 안 했습니다 컴퓨터 게임을 전혀 안 했는데 코로나 시대에 이제 무한정 주어진 이 자유시간을 학교 숙제 학교 과제라든지 학원 과제라든지 이거 하고도 시간이 너무 남는 거야 그래서 뭐 바깥활동 조금 뭐 거의 못하잖아요 그래서 이 남는 시간을 뭘 할까 하다가 드디어 저희 아내와 게임을 하더군요 네 게임을 그래서 게임을 하는데 여기 포인트가 있습니다 제가 교육적인 포인트 뭐냐면 보통 자녀분들 게임을 시키면 여러분들 아이만 하죠 여러분들 아이가 게임 혼자 하게 되면 그 게임 세상에서 아이들 간에 욕설부터 시작해가지고 굉장히 이렇게 폭력적인 언어 행태라든지 이런 것들 굉장히 많아요 자기들끼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엄마가 같이 게임 하잖아요 절대 그렇게 못합니다 엄마가 지켜보고 있다 엄마가 지켜보고 있어 또 좋은 점이 뭐냐면 아이와 대화거리가 생깁니다 공통의 관심사 그렇죠? 그래서 게임을 통해서 자녀하고 같은 게임을 하면 공통의 관심사로 소통이 돼야 그 다음에 공부 얘기도 되는 거예요 이게 모든 게 기승전결이 있어야 돼 근데 어머님도 공부시키는 거 보면 기승전 이런 게 없어 그냥 바로 결론이 공부하라 말이야 막 이런 거죠 앞에 서설이 필요해 그렇죠? 그게 보다 아이와 소통할 수 있는 무언가입니다 관계가 중요하고 소통할 수 있는 공통의 관심사를 가져야 공부도 시키실 수 있어요 처음에는 둘이서 무슨 아바타 만들어가지고 게임을 하는 건데요 거의 뭐 이루 말할 수 그냥 뭐 거의 속옷 한 장 달랑 입고 돌아다니는 수준이었어요 아바타 근데 지금은 뭐 한 몇 개월 하더니 완전 그냥 아바타가 우와 막 날개가 붙고 뭐 엄청나게 막 펫이 붙고 뭐 완전 히어로 빌런이 돼가지고 돌아다닙니다 그걸로 소통하는 저희 아들 엄마가 공부하라는 말 엄마랑 같이 짠 계획 오늘 해야 될 과제 이런 것들이 다 말이 잘 먹히더라고요 좀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빨리빨리 가야지 자 이제 성향별 공부시키기 이게 사실 이제 우리 공부가 먼니 프로그램에서도 차츰차츰 MBTI에 대해서 조금씩 썰을 풀어드릴 건데요 그거를 하기 위한 선행학습 조금 시켜드리겠습니다 선행학습 MBTI에서 요 첫 번째 장편을 보시면 이 직관과 감각이라고 돼 있는데 N과 S 요 N과 S 성향이 있어요 뭐냐면은 N은 숲 넓이적인 사고가 가능한 애들 구조적인 사고 그쵸 그 대신에 달달달달 반복하는 걸 되게 싫어합니다 영어 단어 같은 거 외우면 장기적인 비전이 있어요 아 내가 이 책을 외웠을 때 단어를 많이 하는 나의 아름다운 모습을 막 상상할 수 있어요 막 그런 가치 막 비전 이런 게 있어야지 움직이는 사람들이 N이에요 이 친구들의 약점은 디테일이 떨어지죠 그쵸 그리고 새롭고 보이지 않는 걸 좋아하지만 영어 단어 외우는 것처럼 그냥 단편적인 걸 계속 반복해야 되는 걸 되게 싫어합니다 처음에는 그래서 이 친구들은 노트에다가 공부하게 하고 다음엔 책에다가 또 공부하게 하고 똑같은 것도 가급적이면 새로운 책을 구해주고 비슷한 유형의 다른 문제집을 구해주고 그렇게 공부를 해야 그 리프레쉬를 해줘야지 얘네들은 좋아하는 친구들이에요 뭐 같은 문제집을 반복해서 지워서 막 풀고 이러면 아 정말 하기 싫은데 아 머리 아픈데 막 이렇게 누워버리는 친구들이 N이 되겠어요 그 다음 S는 나무를 잘 보고 디테일에 강하고 그쵸? 단기 목표라든지 오늘 선생님 어디까지만 하면 되나요? 30개 외우면 되나요? 30개 외우고 저 집에 갑니다 이런 친구들이에요 약점은 구조적인 사고가 안 되고 앞뒤 연결을 못하고 진도가 쌓이면 누적 테스트를 하면 약점을 노출시키는 게 이런 S 스타일 아이들이에요 대신에 디테일에 강하고 똑같은 걸 반복해도 이겨내는 힘은 좋습니다 그래서 N과 S 이렇게 차이가 있는데 보통 뭐 직장 같은 데서 N 성향의 상급자가 막 둥실둥실 구름을 떠다니면 S의 실무자가 아 부장님 때문에 아 부장님은 말만 던지고 그냥 도망가고 나 그거 다 메이드 해야 되잖아 막 그런 게 이제 S 이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비슷할 거예요 그래서 직장 내에서 많이 이제 부딪히게 될 수도 있고 보실 수 있는 성향의 어떤 하나의 요소죠 두 번째 사고형이냐 감정형이냐 T, F 이렇게 구분이 되는데 T는 T하고 F는 구별하는 건 굉장히 간단합니다 이겁니다 내가 세상을 바라보는 패러다임이나 관점이 맞는 거면 하고 틀린 거면 안 한다 이런 건 이제 T예요 맞으면 하고 이건 틀렸다 라고 하면 안 해 F는 전혀 달라 좋으면 하고 싫으면 안 해 맞아도 싫으면 안 해 그렇죠 틀려도 좋으면 해 뭐 이런 게 이제 또 F예요 그렇죠 그래서 둘은 세상을 보는 관점이 전혀 다른데 이게 엄마 아빠가 T, F가 갈라지면 집에서 되게 재밌습니다 보통은 이제 아빠가 T고 엄마가 F라서 엄마 막 어 무릎 아파 막 이러면 아빠가 어 우리 자기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아빠가 어 병원 가 약 먹어 막 이러면 이제 엄마가 상처받죠 근데 이게 거꾸로 있는 집도 있어 아빠가 F고 엄마가 T야 그래서 아빠가 맨날 어 자기야 나 머리 아파 이러면 아내가 어 여보 약 먹어 내가 병원 가라 그랬잖아 이래 버리면 이제 가정 내 화목에는 점점 안드로메달 안녕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F이신 분들은 그런 마음을 보듬어주고 정서적으로 공감해주고 그쵸 그 사람 마음이 좋고 신나고 즐거워야 뭔가를 열심히 할 수 있는 스타일입니다 아이가 F라 그러면 어머님들이 살짝은 조금 야 우리 딸의 B를 좀 맞춰줘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해주셔야 돼요 우리 아들이 F야 너 이 자식 여자애처럼 왜 이렇게 그냥 맨날 조금만 힘들면 울고 그래 그러지 마시고 우리 아들은 마음이 말랑말랑한 친구구나 이렇게 공감하고 인정해줘야 되고요 이 친구들은 표정하고 말투에다가 숨소리까지 관리를 해야 됩니다 얘네가 말은 이렇게 해도요 속으로 비언어적인 걸 보고 아니다 싶으면은 아 이 사람의 진심을 부정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숨소리 쫓아도 관리해야 돼서 이 B를 맞춰드려야 되는 게 F스타일이에요 그리고 T는 맞으면 하고 틀리면 안 하니까 이게 맞다라는 거를 논리적으로 설득하면 됩니다 그래서 근거를 대고 예시를 대고 뭐 롤모델을 대고 롤모델 얘기도 어디 나왔는데 롤모델을 대가지고 동기부여할 수 있는 건 이제 T스타일 아이들한테 굉장히 사례가 다가오게 되겠죠 그래서 오답노트를 쓰는 거에 대해서도 설명하는 방식이 달라요 T는 오답노트를 쓰는 거에 도움 오답노트를 쓰는 거에 방법 이런 거 알려줘야 되지만 F는 차라리 대화를 통해서 오답을 만들었을 때 너의 기분을 공감해주고 그죠 오답노트를 어떻게 만들면 좋을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려고 들기보다는 오답을 만든 그 실수의 과정에 대해서 말을 할 때 그걸 좀 받아 적어주는 그런 어떤 따뜻한 태도 이 애티튜드가 훨씬 더 중요한 게 이제 F스타일 아이들이 되겠어요 J하고 P인데요 이제 J는 조금 꼼꼼하다 이렇게 느껴지시면은 대충 맞고 P는 조금 털털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공부적으로 보면 돌발 상황에 대해서 혹은 자기가 털리는 상황에 대해서 잘 받아들이기 힘들어하는 게 P 그리고 그거 뭐 괜찮은데 엄마 뭐 바꾸면 되지 뭐 털리는 거에 대해서 어 내가 털렸네 다시 해야지 이게 이제 J 아 그게 P 아 난 털리는 거 너무 싫어 그쵸 플랜 바뀌는 거 너무 싫어 이게 J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J인 친구들은 조금 더 플래너를 아주 자세하게 상세하게 시간 분량 단위로 세세하게 짜서 공부하는 게 좋고 1일 계획 꼭 짜야 되고 P인 애들은 좀 데드라인 위주로 큼직큼직하게 계획을 짜가지고 공부를 시켜주시는 게 훨씬 더 어 수용하기에 좋을 것이다 그쵸? 그리고 공부 체크하실 때도 J 성향인 아이들은 내가 어떻게 체크할 거에요 이거 좀 알려줘야 됩니다 엄마가 이렇게 물어볼 거니까 거기 준비해봐 이거 알려줘야 되고 P인 아이들은 알려줄 필요도 없어요 알려줘봤자 신경도 안 쓰거든 그랬죠? 그래서 느닷없는 방법으로 느닷없는 내용을 느닷없게 체크해서 털렸을 때 어 내가 이렇게 털리네 라고 인지하는 게 오히려 이 친구들 나중에 공부를 보완하는 데는 훨씬 더 도움되는 스타일이 되겠어요 우리 아들도 F 있는 저희 아들도 F예요 그쵸? 아들 한 명 있는데 F라 가지고 항상 보들보들 보들래요 이렇게 이렇게 부들부들하게 관리를 해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집은 세 자매인데 다 틀려요 원래 애들 다 틀립니다 같은 애들 한 번도 못 봤어요 부모님하고 애들도 하물며 다른데 애들끼리 다 다르죠 일일계획 짜고 합니다 아주 좋습니다 미취학 아들 둘인데 미리 듣는 예시가 완전 긴장돼요 아 긴장 푸세요 어머니 오늘 최대한 제가 부드럽게 해드리고 있는데 완전 공감 가는 예시들 감사합니다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이제 내향 외향인데요 뭐 내향은 말을 안 하고 외향은 말을 이거는 아니고요 충전하는 방식을 보면은 대충 나옵니다 이렇게 경청과 휴식 같은 것들이 충전이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이제 내향 발사와 표출 이런 게 외향 예를 들면 친구랑 쇼핑하고 수다 떨고 차 마시고 돌아다녀야 난 힐링돼 이거 외향 난 가만히 서퍼에 앉아 쉬어야지 휴식이다 생각되면 이제 좀 내향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는데요 공부할 때도 얘네 성향에 따라서 조금 적용을 하면 좋을 게 이렇게 외향적인 아이들은 표현하고 교류하고 또 팀 수업을 하고 발표를 하고 서로 가르쳐주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좋고 이 내향인 아이들은 좀 가만히 조용한 곳에서 자기의 내밀한 시간을 자기 공부 자기 주도 학습에 쓸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게 좋을 수 있습니다 물론 제가 좀 이거를 MBTI의 각 영역별로 좀 이분법적으로 설명을 드리고 있긴 한데 이게 뭐 아주 단순하지는 않습니다 현실에서 그런데 큰 경향성으로 봤을 때 그렇다라는 거고요 오늘 이 MBTI를 보고 조금 어 저 재밌는데 라고 생각 드시면 MBTI에 관련된 책도 되게 많거든요 도서관이나 서점에 가시면 그래서 고른데서도 이게 MBTI 책 읽는데 정말 좋은 게 뭐냐면 우리의 성향만 잘 읽어보면 돼 그리고 내 성향만 잘 이해하면 돼 그래서 뭐 몇 개만은 읽어보면 되기 때문에 책을 다 읽어볼 필요도 없어서 너무 좋습니다 편리하게 한번 서점이나 도서관을 방문해 주세요 수학에서 백시 테스트를 할 때도요 지필 테스트를 하고 구술 테스트 생각해 보세요 내향적인 아이는 지필로 먼저 잘할 수 있는 거 알려주고 구술을 통해 가지고 다시 한번 출력 연습을 시켜주는 게 좋고 잘할 수 있다는 인식을 위해서 외향적인 아이들은 먼저 구술로 와 이렇게 말로 해가지고 설명을 하고 내가 잘하네 라고 했을 때 지필을 통해서 나중에 정확하게 보완하는 게 훨씬 좋다 이런 거를 팁으로 드려봅니다 내향적인 애들은요 학습실 같은 데서라든지 스터디 카페에서 공부시켜보면 잦은 체크와 관심을 줘야 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얘네 잦은 체크와 관심 안 주잖아요 가만히 있다가 안녕히 계세요 하고 가버립니다 한참 있다가 그렇죠? 외향적인 애들은 지들이 먼저 와요 쌤 이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쌤 이거 괜찮아요? 쌤 이거 드실래요? 계속 와요 그렇죠? 자기가 체크 받으러 오는 아이들을 이렇게 너무 몰두하다 보면 내향적인 아이들 가만히 있다 그냥 가버리는 놓치는 수가 있으니까 이런 친구들은 잦은 체크와 관심 그러니까 엄마가 우리 딸 뭐 하나 이렇게 해줘야 되는 거는 내향적인 애들은 좀 괜찮은데 외향적인 애들은 엄마 이거 어떻게 해요? 이렇게 다가서잖아요 그런 차이를 좀 이해하시고 그거에 맞춰서 공부 체크를 해주시면 어떨까 생각이 됩니다 아 예전에 본 거에 UNFP U밴드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INFP와 ENFP의 중간이 나온 것 같네요 내향 외향 중간 이거 예전에 하셨으면요 지금 다시 하면은 U밴드 안 나오실 수도 있어요 다시 한번 체크해 보시고요 ENFP라고 하면 에너지 되게 터지는 아이들이잖아요 걔네들 또 공부시키려면 어머님이 에너지 많이 공부하셔야 되는데 선생님들도 아셨으면 좋겠네요 선생님들 요 방송 아 이거 볼 수 있나? 여러분들 하여간 지금 집중해서 좀 보시고 주변에 지금 빨리 빨리 전파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요? 주변 지인들이 있으면 강서구청 빨리 유튜브 사이트 오셔가지고 들으시라고 하세요 MBTI 테스트 받을 만한 곳이 있으니까 MBTI는요 굉장히 주지 저명한 검사라서 이 온라인으로도 간이 테스트 같은 것들도 찾아보면 다 있어요 그리고 저희 아들 보니까 학교에서도 뭐 보내줘가지고 테스트 하시던데 그런 기회들은 MBTI는 굉장히 오픈 퍼블릭하게 오픈되어 있으니까 찾아보시면 구하실 수 있습니다 아 울산교육청 들었던 자료들고 지금 잘 학원에만 듣고 있어요 울산교육청에서 했던 거에 없는 자료도 오늘 있습니다 여러분 어머님 왜 또 새롭죠? 저는 당연히 똑같은 강의를 절대 반복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요건 뭐냐면은 아이들 유형을 제가 지금 한 16가지로 구분해가지고 그 유형별로 어떻게 동기부여도 하고 어떻게 공부도 이끌어줘야 되는지에 대해서 조금 정리해본 자료인데요 이거 지금 글씨도 너무 작고 이걸 다 설명하면은 오늘 뭐 10시간을 해도 모자랍니다 그래서 최대한 자료는 자료 강서구청에 올려주시죠 자료는 그건 확정됐죠 오케이 좋습니다 자료는 확실히 강서구청 이 사이트에 올려드릴 거기 때문에 꼭 이 텍스트 한번 읽어보시고 우리 애가 뭐하고 제일 비슷한지 좀 찾아보세요 1번 케이스는 철든 최상위권 그렇죠? 철든 최상위권 이게 뭐야? 철든 최상위권? 뭐 엄치나 그런 거네요 2번은 모범적인데 수능 불안 너무 모범적이고 교과서적인 아이 3번은 엄마한테 너무 의존하는 아이 4번은 그냥 시키는 것만 수동적으로 하는 아이 5번은 협상의 달인 공부시키면 뭐 해줄 건데요? 얼마 줄 건데요? 이런 것부터 하는 애들 있죠 6번은 허세 허영 스타일 남자애들 특히 허세 쩌는 친구들 있죠 중2병에다가 허세까지 쩌는 제가 그냥 공부해버리면 정규 1등 해버리려니까요 이런 아이들이 있어요 그런 스타일 얘는 그 다음에 허영끼 있는 아이들이 이제 공부 계획자면 막 300%씩 짜오는 애들이 있습니다 중국 콧방처럼 공부하는 애들이 있어요 7번은 딴지를 많이 걸고 왜골수적인 아이고요 8번은 고집불통 고집 대마왕 그 다음에 9번은 걱정이 태산같은 애 선생님 0.3mm로 공부해야 되나요? 0.7mm로 공부해야 되나요? 이게 너무 걱정돼가지고 공부가 안 된대 그렇죠? 노트를 줄 쳐진 노트에다 풀어야 되는지 줄 없는 노트에다 풀어야 되는지 너무 걱정이 돼서 공부를 시작을 못하겠다 이런 스타일입니다 그 다음에 10번 오지랖 어디 보내면 학원 보내면 학교 보내면 지껏 안 챙기고 남 챙기느라 피로에 누적되는 그런 기염적인 친구들 대기만성형은 단계적으로 조금씩 성장하는데 그걸 엄마가 못 기다려주는 경우 그 다음에 12번 엉덩이 힘만 하면 앉아만 오래 있고 공부량은 떨어지는 친구들 이거 설명드리면 가끔 부모님들 중에 우리 애는 다 해당돼요 뭐 이런 분도 있는 그럴 수는 없어요 여러분들 다 해당되는 사람이라는 거는 좀 존재하기 어려운데 하여간 이 케이스를 잘 읽어보시고 아이한테 적용해보시고요 짜증이 같은 경우는 아 짜증나 이 입에 달고 사는 애들 있죠 아 짜증나 그렇죠? 이런 친구는 또 어떻게 해줘야 되는지 공부 빼고 다 좋아 공부 빼고 관심사가 너무 여러 개고 계속 바뀌는 애들도 있어요 그 다음에 덕후 스타일 아이들도 있고 또 공부 동기 자체가 저는 없어요 왜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애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케이스마다 동기부여 공부 이끌어주는 요령들 써놨으니까 꼭 강서구청 사이트에 방문하셔가지고 자료를 꼭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엉덩이 힘만 협상 달인 딴지 오지랖 어? 세 개가 섞여있으시면 세 개들 다 읽어보셔야 되겠네요 와 이렇게 디테일하게 나눠있어서 좋아요 감사합니다 저희 아이는 걱정인형 선양 같네요 제 아들 생각하면 여러 가지 섞여있네요 16가지 섞여있다는 분도 있었으니까 뭐 섞여있는 게 자연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우리 아들은 1번일 때도 있고 4번일 때도 있고 어떤 형태로 이해해야 될까요? 1번일 땐 1번에 맞는 솔루션 4번일 때는 4번에 맞는 솔루션을 쓰셔야 되겠습니다 제가 짜증이 우리 친구 귀여운 체리베리 친구는 학생인가요? 너무 재밌게 강의하세요 저 이걸로 그냥 이 직업으로 계속 나갈까요? 엉덩이 힘만 있네 희망이 있나 엉덩이 힘이라도 있는 게 어딥니까? 좀 긍정적으로 생각해주세요 너무 중요한 자료 잘 읽어보고 적용할게요 스터디 플래너 없이 공부 잘할 수 있나요? 스터디 플래너 없어도 공부 잘할 수 있는 시점은 중학교 때까지입니다 중학교까지는 스터디 플래너를 안 짜도 닥치는 대로 해서 벼락치기 해서 할 수 있지만 여러분 고등학교 공부는 쩔쩔 스터디 플래너 없이 닥치는 대로 공부해가지고는 시험 범위 다 보지도 못해요 그럼 왜 어렸을 때부터 하라 그러냐면 갑자기 고등학생 됐으니까 어? 선생님 저는 지금부터 고등학생이니까 스터디 플래너 사용하겠습니다 이런 게 어딨어요? 어렸을 때부터 차츰 차츰 시행착오도 하고 써보는 습관도 들여야 정작 필요한 고등학교 때 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미리부터 하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강의 너무 좋네요 감사합니다 고집불통에 해당되는 거 뭐든 다 안 한다고 해요 저런 음료수 표시는 뭐죠? 한 잔 하실... 아 목... 목소리가 마음에 안 드시나? 기출문제 푸는 시점 아 기출문제 이거 굉장히 중요한 시점 황정민 씨 기록해놓으세요 기출문제 푸는 시점 언제 이것도 중요한 시점 기출문제는요 여러분들 일단 지금 중2 자녀 두신 분들 있죠 기말고사 직전이라고 해도 반드시 기출문제 제발 좀 풀리세요 중2시험에 기출문제를 푸는 가장 좋은 골든타임은 사실 중1 때입니다 중1 때 이미 중2시험에 대해서 어느 정도 학교 시험이 이렇게 나오는구나 라는 감각은 익히셔야 돼요 왜냐면은 그 전에 초등학교 7년화가 진행돼 있어서 학교에서 보는 내신시험이라는 거에 대한 적응이 안 돼 있어 학원에 가가지고 해결되지 않을까 이렇게 잘못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학원에서 진도 순서대로 문제 난이도나 내용의 믹스 없이 진도 순서대로 문제집만 풀면요 그걸 시험하고는 전혀 다른 겁니다 시험은 다양한 난이도에 다양한 내용이 뒤죽박죽 섞여있는 거고 그걸 시간 내에 풀어야 되고 교재가 진도 나가는 거는 그런 거 없이 질서정연하게 정리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걸 잘한다고 이것도 무조건 잘 본다는 거는 맞지 않아요 준비를 해야 됩니다 시험을 잘 보는 건 시험 준비가 돼 있어야 잘 보는 거지 공부만 많이 한다고 잘 보는 것은 절대 아니다 이것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제가 책 두 권 사용했죠 좋은 질문도 없나 스터디 플래너의 MBTI 두 가지만 얻어도 강의 듣기를 잘했네요 감사합니다 기출문제 인재 인재라도 푸는 게 어디입니까 어머니 정보물맘 인재라도 푸는 게 어디예요 늦었다고 후회 마시고 지금부터 격려해 주세요 정말 사남매들도 다 달라요 그치 원래 다 달라요 왜 달라야 되느냐 다른 게 생물학적으로 유전적으로 더 안전하죠 사남매가 다 똑같다고 해보세요 어떤 상황이 딱 닥쳤을 때 한 번에 다 망할 수 있어요 이런 애도 있고 저런 애도 있고 공부 잘하는 애 시험 잘 보는 애 음악 잘하는 애 친구 잘 사귀는 애 설득 잘하는 애 이런 다양한 자녀를 주시는 게 유전적으로 생물학적으로 더 안전합니다 자 수학부터 알아보자 눈으로 영단을 외우는데 냅둬야 될까요 눈으로 외우는 건 좋은데요 눈으로 여러 번 외워야지 눈으로 한 번만 외우니까 문제죠 꼭 얘기해 주세요 세 자녀 키우는데 공부하려고 그러면은 욕설하고 유튜브 틀고 노래 틀고 아 어떡하지 심화 선행 고민이라고요 요새 심화가 대세입니다 선행보다요 선행은 경시하고 막 영재학교 가고 이런 거 아니면요 제발 현행 심화를 열심히 하셔야 돼요 훈남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거짓말 하시면 코가 길어져요 자 수학부터 알아보자 개념은 구술 테스트 이거 뭐냐면요 수학 개념에 대해서 자녀가 공부를 하면 구술로 설명을 시켜 보세요 뭐 분수의 계산 방법 있잖아요 약분 통분하고 곱하고 나누는 것도 좋습니다 그런 것도 물어보세요 어떻게 계산하는 건지 방법 자체에 대해서 물어보시는 거죠 뭐 이차함수 축의 이동 이런 것도 물어보세요 어떻게 하는 거냐고 왜 하는 거냐고 이차 방정식 근의 공식 어떻게 유도되는 거냐고 구술로 테스트해 주시고 두 번째 실전처럼 시간 제한을 꼭 하시고 시험 준비를 한 다음에 자녀를 학교로 보내셔야 됩니다 시간 제한 없이 문제 푸는 건 의미가 없어요 답보는 법을 알자 여러분들 자녀분들 공부시키실 때 답지를 못 보게 해서 막 뜯어가는 엄마 있는데요 여러분들 그런 거 뜯어가봤자 요새 앱들이 개발이 잘 돼 있어가지고 문제 찍어서 보내기만 막 풀어주는 앱이 있어요 그래서 뜯어가봤자 소용이 없습니다 요새는 그런 거 모르셨어요? 그래서 자녀 핸드폰 검사하실 때 풀어주는 앱이 있는지 체크하셔야 돼요 답을 차라리 보는 거에 대해서 죄책감을 느끼지 말고 답을 어떻게 활용하면 공부에 도움이 될지 방법을 생각하게 하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이따가도 나오겠지만 답을 어떻게 보면 내 공부에도 도움되고 공부 효율도 높이는지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습니다 내가 정말 원칙을 정해 5분 정도 고민해서 발상이 안되면 난 답을 볼 거야 답지를 보세요 답지를 보되 이게 답지라고 그러면요 답지가 여기 써있을 거 아니에요 쭉 써있으면 이 답지의 첫 번째 줄만 보고 나머지는 가려 요것만 보고 풀 수 있을 것 같잖아 그럼 그때부터는 그냥 다시 풀어 첫 번째 줄을 봤는데 모르겠어 못 풀겠어 그러면 그 밑에 조금 더 아아아 이렇게 아아 이런 거야 이렇게 아 이제는 안 보고 풀어야지 그 뒤에는 그쵸? 그런데 받는 아 또 모르겠네 그러면 아아아 좀 더 볼까 이렇게 해서 답지를 너무 그냥 홀랑 보고 홀랑 다시 손으로 적는 식으로 공부하지 마시고 힌트만 조금 얻어서 네임으로 최대한 풀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팁일 수 있어요 제가 요런 팁을 너무 많이 말씀드리니까 가끔 이제 그 공부법계의 원리 원칙주의자분들께서 저를 또 비판을 되게 하시더라고요 막 저는 뭐 팁하고 문제집 가르쳐주는 애냐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아 저도 알고 있어요 개념 이해가 가장 중요하고 원리에 대한 이해가 가장 중요하고 저도 아는데 현실에서 어머님들이 바로바로 쉽게 쓸 수 있는 방법을 제안하려다 보니까 팁이 나오는 거지 팁이 이게 최고는 아닙니다 공부는 기본에 충실한 게 맞아요 완전 학습을 하고 개념을 잘 이해하고 그게 맞긴 합니다 팁은 이렇게 좀 써보십사 해가지고 알려드리는 거고요 답보는 법을 알자 뒤에서 또 답 이용하는 방법 또 하나 알려드릴 거예요 나가지 마시고 끝까지 들으셔야지 답보는 답을 활용하는 법을 알 수 있습니다 목이 조금 아프네 라이브의 생동감을 위해서 물도 마시는 이런 모습 그렇죠 확인 적용은 같은 문제를 활용 응용은 다른 문제를 많이 풀어보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개념을 단순하게 확인하는 문제 유제 같은 것들 있잖아요 그 다음에 딱 넣으면은 공식 딱 넣으면은 나오는 문제 그게 이제 적용이지 그렇죠 이런 문제들은 예제 유제 같은 것들 있잖아요 걔네들은 틀렸다 그러면은 같은 문제집을 여러 번 풀어보세요 같은 문제집 센수학에서 이런 확인 적용 문제를 틀렸다 그러면 센수학을 여러 번 풀어보세요 개념 원리에서 이런 거 틀렸다 개념 원리를 여러 번 풀어보세요 근데 개념을 활용하거나 응용하는 거 예를 들면 이 문제를 딱 보면은 아 이거는 무슨 개념을 쓰는 건지는 알겠는데 잘 안 되는 거 이게 활용이고요 야 이거는 뭘로 푸는 거야 발상 자체가 어려운 게 이제 응용 문제거든요 요런 문제를 많이 틀리면 다양한 문제집에서 자기가 힘들어하는 거 뭐 초등학교 때 그런 거 있잖아요 운동장 덜고 시계 돌아가고 물 붓고 이런 문제들 자기 싫어하는 문제 있잖아 난 물만 부으면 힘들더라고요 그러면은 물 붓는 문제를 다양한 문제집에서 구해가지고 풀어보는 게 훨씬 더 발전 속도에 도움이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교과서가 개념서다 가끔 아버님들이 애들 수학 가르치는 집들이 있는데 보면은 꼭 자기 공부했던 것 때문에 정석으로 가르치고 막 이러시는데 그러시면 안 돼요 아버님 교과서가 제일 좋아 수학은 그래서 교과서로 먼저 개념을 잘 가르쳐 주시고 그 다음에 문제집을 가는 게 맞습니다 서술형은 화이트아웃 요건 뭐냐면요 서술형 문제를 힘들어하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그런 친구들은 과정을 화이트아웃 해주는 건데 이거 뒤에서 이제 그림을 보실 거예요 그건 그때 가서 설명하고 100% 주관식 서술형으로 수학은 무조건 객관식이 없습니다 주관식 서술형으로 주관식으로 답을 맞추는 것뿐만 아니라 서술형으로 과정까지 정확하게 쓸 수 있어야 진짜 실력이다 눈으로 푸는 자녀를 두셨다고 고민하지 마시고 제발 눈으로 풀 수 없는 난이도와 풀이 과정이 필요한 문제를 풀려주세요 제발 눈으로 푸는 아이 가만히 방치했다가 나중에 진짜 나이 들어가지고 늙어가지고 중3 고1 됐는데 계속 눈으로 풀겠다고 버티면 노답입니다 진짜 어머님 빨리 바꿔주셔야 되겠어요 넓은 범위 누적 테스트 이게 뭐냐면 요새는 이렇게 하는 학교도 있고 이렇게 하는 뭐 학원도 있고 한데요 수학이라든지 과학처럼 앞뒤가 연결되고 개념이 누적되는 과목은 제발 요기 배웠다고 요것만 시험 보지 마시고 요기저기 거기 요기를 배운 전체를 털어서 랜덤 축출해가지고 이게 어느 챕터에 뭔지 모르는 상태에서도 풀 수 있어야 진짜 실력이에요 특히 나무를 잘 보는 애들 있죠 걔네들은 지나고 나면 예전 거 못 푼단 말이에요 그쵸 숲을 잘 보는 애들은 지나고 나면 예전 것도 푸는데 실수를 많이 하지 그쵸 그래서 넓은 범위의 누적 테스트를 해주셔야 진짜 실력을 할 수 있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학원에서 요요 요 최근에 배운 거 요거 가지고 잘 본 거 가지고 원장님이 너무 잘해요 이것만 믿으시면 안되고 원장님 저에겐 또 집에 가정에서 한번 테스트를 했는데 누적 테스트 했더니 약점이 발견됐습니다 요런 거 좀 채워주세요 요렇게 딱 카운터로 날리셔야 원장님 긴장하시고 아이들 허투루 쉽게 보지 않습니다 딱 그쵸 예 추천 드려요 기출문제를 꼭 풀어보자 파스칼이라는 사이트에서 알아보셔도 좋겠고요 여기는 이제 문제바이문제로 결제하기 때문에 좀 싸요 그 다음에 족보닷컴 여기는 이제 회원제이기 때문에 좀 비용이 많긴 합니다만 모든 과목이 다 있으니까 초중고 다 있으니까 요런 것도 좀 활용하셔도 좋겠고 요거는 뭐냐면은요 요거는 제가 그 답보는 법에서 예고 드렸다시피 답지를 이렇게 복사하셔가지고 여기 뭐뭐 임으로 요런 거 있죠 뭐뭐 임으로 요런 거 뭐뭐 임으로 뭐뭐 임으로 요기가 사실 문제풀이의 핵심 포인트거든요 고런 데 이렇게 화이트로 지워주는 거예요 근데 요걸 지워줬을 때 못 쓸 실력이면 요것도 어렵거든 그거 좀 더 쉬운 방법도 있어요 뭐냐면 여기 보시면 그림에 보시면 어 EF와 AD가 10cm다 요게 써있잖아요 그 EF와 AD는 10cm다 요 10만 지워줘요 10만 그렇죠 그 다음에 B2는 CF는 2분의 1 BC 마이너스 EF 써있죠 거기서 2분의 1만 지워줘요 2분의 1만 그 다음에 따라서 X는 3이라고 돼있잖아요 3만 지워줘 요런 식으로 숫자만 똑똑똑 지워줘가지고 해설지에다가 그 숫자를 채워 넣는 과정 자체가 서수력 문제의 풀이 과정을 이해하는 자연스러운 유도 과정이 될 뿐더러 문제를 읽고 풀이 과정을 이해하는 자연스러운 유도가 가능하다 처음에는 숫자만 그렇게 지워주자 근데 그게 이제 익숙해지면 요 그림처럼 뭐뭐 임으로 요런게 문제 풀이의 포인트니까 요런 데를 또 한 줄씩 지워주자 그 위에다 써보는 거예요 요게 되면 이제 앞에 절반을 지우고 나머지를 보고 앞에 절반을 채워보자 앞에 절반을 주워주고 나머지 절반을 지워놓고 거기만 써보자 이런 식으로 서수력 과정을 못 쓴다 서수력 과정을 쓰기 싫어한다 힘들어한다라고 고민만 하지 마시고 조금만 생각을 해보면 간단한 팁으로 서수력을 자연스럽게 아이가 적응할 수 있도록 특히 초등학교 고학년 친구들 요런 거 좀 어머님이 해주셔야 돼요 처음부터 서수력을 잘하면 뭐 그럼 좋지 뭐 내가 그냥 복받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처음부터 서수력을 잘하는 애는 많지 않아요 그러면 요렇게 단계적으로 훈련을 시켜주시면 훨씬 더 쉽게 서수력 문제의 풀이 과정을 접근할 수 있다 요런 얘기입니다 누적 테스트가 가능한 문제은행 사이트가 있나요 아까 그 기출문제 사이트 알려드렸고요 그리고 누적 테스트 문제은행 사이트 안 하셔도 돼요 어떻게 하냐면 그 뭐 센 수학이다 개념 원리다 이런 문제집 있잖아요 그거 사셔가지고 엄마가 이렇게 복사 쭉 해갖고 잘라서 붙여가지고 이렇게 시험지처럼 죄송합니다 품이 많이 들기는 해 솔직히 그쵸? 고의라이 어떻게 준비시키면 아 이거 너무 큰 질문인데 소수력 좋은 팁 감사합니다 저도 감사드립니다 초2인데 연산을 좋아하는 방법이 없나요? 어머님은 연산을 좋아하시나요? 아 연산은 누구나 별로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해야 되니까 하는 거거든요 연산 문제를 잘하는 방법은 연산 개념을 잘 이해하시고 초2 때 필요한 창의 사고력 문제집을 통해서 연산의 재미와 다양한 관점을 키워주시는 게 가장 좋겠습니다 그게 싫어한다면 그냥 우리 옛날에 하던 그런 시험 보는데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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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아들 우리 딸 전국에 있는 우리 강서구청 TV를 보시는 자녀분들은 모두 이번 기말고사 대박나기를 기원합니다 결국은 엄마가 해야지 그러면 누구 아빠가 하겠어요? 아빠 회사 가서 일하셔야지 그쵸? 엄마가 해야 돼 문제 사이트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쪽보닷컴 수학 같은 경우는 파스칼 말씀드렸어요 넘어갈게요 연산만 많이 하면 서술이 부족해지겠죠? 그쵸? 연산 문제만 푸는 건 답이 아니에요 연산도 해야지 할 게 많죠 요새 친구들 자 오답노트 쓰는 거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 오답노트는요 나중에 못 풀 문제만 하는 겁니다 나중에도 풀 문제는 그냥 다시 풀어보고 넘어가시면 돼요 그리고 초등학교 어머님들은 오답노트 같은 거 만들 거 하지 마시고 초등학생은 무슨 오답노트까지만 그러지 마시고 초등학생 문제를 풀 때는요 문제마다 여백이 있잖아요 여백에다 직접 푸시잖아요 거기다가 자로 이렇게 다 자기가 스스로 한 줄씩 긋게 해요 중간에 그래서 왼쪽에다 풀어보고 틀렸으면 다시 오른쪽에다 다시 풀어보고 지우지 마시고 자기가 틀린 거를 흔적을 남겨놓는 것도 공부에 도움이 됩니다 이제 중고생은 이렇게 오답노트 만들어야지 오늘 시험 보는데 화이팅 오늘 시험 보는 친구들 진짜 열심히 하십시오 끝까지 쉬는 시간까지 놓지 마시고 공부하세요 그게 나올지 알 수 없는 일이야 자 오답노트 나중에 못 풀 문제만 모으시는데 첫 번째 틀린 문제 아 틀린 풀이 꼭 쓰셔야 돼요 대부분 애들이 오답노트 만들려고 그러면 문제하고 맞는 풀이만 쓰죠 안 돼 안 돼 틀린 풀이를 부끄러워하지마 내가 이렇게 틀렸다는 걸 상기시키고 기억하고 흔적을 남겨놔야 나중에 또 그렇게 틀리지 않는다 틀린 풀이도 쓰시고 맞는 풀이도 쓰시고 세 번째는 틀린 이유도 써야 돼 내가 그냥 실수했어요 이게 아니라 발상을 못했어요 과정전개에서 막혔어요 완전직업골로 바꿀 생각을 못했어요 반지름을 안 뺐어요 연산에서 3 더하기 4를 8이라고 했어요 개념적으로 이해가 안 돼가지고 적용을 못했나 봐요 숙련이 안 돼서 문제집에서 몇 번 풀었던 것 같긴 한데 생각이 안 났어요 응용 문제인데 읽다가 제가 그냥 쫄아가지고 포기했어요 이런 정확하게 언어화된 틀린 이유를 쓰셔야 내가 어떻게 보완할지 다음에 다시 안 할지 그런 틀린 이유를 이런 것들을 학습할 수 있습니다 그냥 실수라고 넘어가시면 여러분들 학습이 안 돼요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내가 뭘 보고 발상할 건지 여러분들 제가 관리했던 친구들 중에 공부 잘하는 고등학교 선배님들 있잖아요 걔네는 수학 문제 풀 때요 발상 노트를 만듭니다 오답 노트도 만들지만 발상 노트를 만들어 이런 문제에 뭘 보고 내가 이 발상을 한다 이 공식이나 개념을 쓸 생각을 한다를 다 그 포인트를 적더라고 발상 포인트 꼭 적으셔야 되고요 개념이나 필요한 공식을 유도하거나 적는 거 그 다음에 적용 조건 분모는 0이 되면 안 돼요 이런 것들을 적는 거 과정 전개에서의 포인트 반지름을 꼭 빼야 돼 연산에서의 주의점 여기서 실수하기 좋은 데가 여기예요 이런 내용들을 꼭 모아서 쓰셔야 돼 그러니까 오답 노트를 만들 때 틀린 문제를 죄다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 현실적으로 그래서 아 요 놈은 나중에 다시 만나도 좀 힘들 것 같은데 고런 애만 오답 노트를 만들라 이런 얘기입니다 아 서술형 풀 생각 서술형 문제는 풀 생각을 안 해요 초등학교 6학년 어쩜 좋을까요 진짜 그쵸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단계적으로 좀 할만하게 만들어주시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들 애들 편식할 때 어머님들 아이랑 같이 길러서 그쵸 뭐 식물 같은 거 길러가지고 만들어 먹는다든지 요리를 같이 해본다든지 그 다음에 개가 조금 먹기 편한 형태로 조리를 해준다든지 그런 노력을 하시잖아요 먹일 때는 하는데 왜 공부는 안 하냐고 공부도 가공을 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학창 시절에 공부를 어떻게 했냐고요 이거는 이제 12시간 분량의 내용이기 때문에 다음에 또 기회가 있으면 하겠습니다 두 번 질문하시면 어떻게 해요 부담되게 그쵸 아미님 저의 학창 시절은 아름답게 묻어두시기로 해요 네 엄마 몫이 그러면 뭐 삼촌한테 시킬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 그쵸 네 넘어가겠습니다 확률 통계 못하는 이유 확률 통계 못하시면요 여러분 흑독자 아십니까 흑독자 입구에다가 토를 붙이면 이게 이게 토한다는 토자거든요 그 토가 나올 때까지 풀어야 됩니다 확률과 통계는 다른 모든 섹션들은요 개념을 이해하고 하는 게 되게 중요한데 확률 문제는요 경우의 수 확률과 경우의 수는 개념이 너무 직관적이고 너무나 상식적인 내용이야 문제가 너무 변화무쌍하죠 그리고 꼭 답을 구하면 이게 하나 드시거나 하나 더셨는지 맨날 찝찝하잖아요 정말 입에서 토가 나올 때까지 확률과 경우의 수 문제를 풀잖아요 그럼 어떤 느낌이 오냐면 답이 틀리면 이건 답이 틀린 거야 라는 생각이 들 때까지 풀셔야 됩니다 진짜 제가 이거 학창시설 체험이에요 진귀한 체험이지 어찌나 많이 풀었는지 확률과 경우의 수 문제를 풀었는데 답이 틀리잖아 그럼 네가 답이 틀린 거야 이 자식아 이런 생각이 날 정도까지 풀어야 돼 그쵸 기한은 좀 달라 기한은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근데 확률과 경우에서는 이렇게 해야 돼 이게 최고였어요 초등 문제집 추천 초등 문제집 추천은요 저희 그 블로그나 저희 블로그나 저희 유튜브 채널 또 이런 데서 많이 하고 공부가 뭐니 해서 또 엄청 추천해 드렸어요 그거 조금 참고해 주십시오 강소구청은 또 시간이 필요하니까요 그 다음에 이제 이 2학년 중학생들 보는 수학 챕터들인데요 이게 지금 1학년에서 3학년 때 배우는 중학교 수학 진도인데 빨간 선을 기준으로 위쪽이 1학기 수학 아래쪽이 2학기 수학인데요 1학기 수학 첫 번째 라인이 중1거 두 번째 라인이 중2거 세 번째 라인이 중3건데 이 중2 2학기랑 중3 2학기에 나오는 이 파란 박스 안에 있는 기하가 참 이게 골치입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2학년 2학기에 때 나오는 기하가 더 골치고 여기서 피타고라스 정리가 이쪽으로 들어가므로서 농도가 진해졌어요 그래서 이게 중학교 수학을 공부를 해보면 중1 수학은 사실 초등학교 7학년 수학이고요 중2 수학부터 사실상 중학교 수학인데 그 중2 수학 중에 특히 2학기 이 기하가 정말 골치입니다 이게 왜 골치냐 그거 이제 뒤에서 말씀드릴 거예요 그 다음에 중3 때 인수분해랑 이차함수 나오면서 나는 수학하고는 작별을 했어 이런 친구들이 생기죠 안녕 이렇게 그러시기 쉬운 게 중2 2학기랑 중3 1학기 이 때 정말 수학 공부 열심히 하셔야 돼요 그래야 고등학교 가서 공부로 흥할 자에 탑승할 수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러면은 이 기하가 골치냐 자 이 삼각형 그림을 중심으로 왼쪽에 있는 게 중학생식으로 오른쪽에 있는 게 고등학생식으로 증명한 건데 이게 보면은 요렇게 꼭 발상과 직관의 이유가 없어요 그냥 뭐뭐를 합시다 이런 거 나와 왜 하나요? 그러면 나오니까요 그냥 합시다 이런 게 나와 고등학교 거에는 그런 게 없어요 즉 발상이나 직관의 이유가 없고 논리가 없고 그냥 느낌적 느낌으로 이렇게 하니까 되더라 이런 게 많아요 또 왼쪽에 있는 문제를 푸는데 오른쪽 그림처럼 파란 보조선을 연장하고 분홍색 보조선을 연장하고 싶은 욕구가 막 올라와야 돼 자 그림과 같이 보조선을 그린다 이 생각을 어떻게 할 거야 도대체 연장할 생각을 그러니까 이거 너무 어렵지 우리가 무슨 피타고라스도 아니고 이 생각을 어떻게 할 거야 도대체 그쵸? 이래서 이제 중학교 기하가 골치예요 그래서 중등은 논증기하 고등은 해석기하라고 해가지고 중등은 그림 보고 두드려 맞추는 거고 고등은 좌표평면에 놓고 계산하는 기하기 때문에 우리가 피타고라스가 아니라면 이 창의력과 아이디어를 기를 때 심화된 문제 뿌리를 엄청 해야 되는데 그럴 시간이 없거나 하기 싫으면 어떻게 해야 돼? 결국 암기를 해야 되는 게 현실입니다 암기 중학교 기하가 또 이게 안 중요하지가 않네 고등학교 가면 논증기하에서 사용되는 고등학교식 기하에서 사용되는 가장 기본적인 정의나 정리는 타중학교 때 배운 것들이고요 또 이과수학 기하에서 애를 먹을 공산이 커지고 고등학교 때도 킬러 문항을 풀어보면 거기에 꼭 중학교 때 쓰던 닮음 같은 게 섞여가지고 으악! 이게 몇 년 만에 닮음이야 막 이런 게 나와요 그래서 이 중학교 기하를 또 안 할 수도 없어 안 할 수도 열심히 하긴 해야 돼 그래서 그걸 잘하는 방법 3대장 원칙을 설명드리면 첫 번째 제발 손으로 좀 그리면서 풀자 손으로 그리면서 풀셔야 돼 이게 그냥 눈으로만 두드려 맞추면요 감각이 빨리 안 늘어 손으로 좀 그리면서 제발 좀 푸는 습관을 들이시고 두 번째 결국에는 그런 뭐 뭐뭐를 합시다 연장선 보조선 이거를 우리가 피타고라스도 아니고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하나 그러니까 결국에 현실에서는 외워야 되거든요 암기라고 말씀드렸죠 그 암기할 때도 최대한 효율성을 위해서 꼬치점을 연결하는 보조선 평행선을 긋는 보조선 연장선을 긋는 보조선 이등분 각을 이등분하는 보조선 직각삼각형을 만든 보조선 등등 보조선의 유형에 따라서 분류라도 좀 카테고리를 나눠서 효율성 있게 암기한다면 그나마 조금 공부해 문제 바위 문제로 외우는 것보다는 낫지 않겠냐 라는 얘기고요 기하의 꽃은 닮음에서 집대성 되므로 닮음 문제에 대해서 프리랑을 많이 올리시면 고등학교 때 논증기하 하실 때 큰 탈이 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영어로 좀 넘어갈게요 영어는 실력이 아니라 영어 시험 실력이다라는 거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요 외국 살다 왔어요 리터닝 친구예요 등등 어려서부터 영어 엄청 빡세게 시켰어요 해도 중학교 학교 내신 시험 문제도 틀려요 애들이 그거 어머님들 꼭 아셔야 돼 중2가 첫째가 중2이신 어머님은 이번에 분명히 느낄 거야 분명히 그런 상황이 온다 특히 뭐에서? 문법에서 그렇죠? 그래서 영어 실력을 보는 게 아니라 영어 시험 준비도를 본다라고 생각을 전환하셔야 돼요 그 생각에 사로잡혀 있어서 영어 실력이 좋으면 영어 시험도 잘 볼 거야 라고 자꾸 생각하시면 꼭 미스가 납니다 영어 시험 준비도를 보는 거고 영어 시험 준비도를 보는 거고 여기 있는 10개의 체크리스트 중에 7개 이상 예스라고 할 수 있으면 걔는 어머님 영어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고등학교 가서 무조건 예 잘 등급 잘 받고 영어가 문제되지 않을 거예요 여기서 4개 이하로 하고 있다 그러면은 조금 빨간등이 들어온 겁니다 이때는 여기 있는 방법들을 좀 차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 정도로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시험을 위한 영어는 준비도 체크다라고 계속 강조드리고 있죠 그러면은 영어 시험 준비도를 뭘 가지고 올릴 거냐 모비딕이라는 제일 오른쪽에 있는 모비딕이라는 이런 사이트에서도 뭐 기출문제를 추출하실 수 있고요 기출문제 구할 수 있는 뭐 네이버 카페에다가 개설하신 분도 있고 다양한 채널들이 있으니까 그거 좀 음 서치하셔가지고 하시길 바라고 뭐 모비딕도 그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가 뭐 이 회사에서 돈 받은 거 절대 없습니다 이 회사 사장님도 아직 모를 걸 내가 이러고 있는지 그 다음에 이그전포유라는 사이트는 제법 유명하죠 여기에 이제 우리 아이 학교에서 쓰는 교과서에 맞는 출판사별로도 다 자료가 구할 수 있는 사이트니까 이런 것도 좀 활용을 하셔가지고 그냥 열심히만 공부하고 시험장에 뚝 가지 마시고 이렇게 기출문제라든지 예상문제 같은 걸 꼭 풀어보십사 해가지고 소개를 드립니다 중2 전에 연산이 끝나 연산은 초등학교 때 끝나셔야 되는데 고1 다항식의 연산 그런 거는 기초 연산 능력이 있으면 식에 대한 이해지 연산 능력하고는 크게 거리가 있어요 아 그 다음에 반복할 영어 문법 문제집 같은 거요 뭐 3800제들 많이 하시고 나중에는 이제 3300제도 있으시고 그렇죠 업법 끝이라는 시리즈도 있고 그렇습니다 저만 보다가 인간보는 네? 저만 보다가 인강 보는 아이들 불러들여서 함께 듣고 있습니다 내일까지만 강의하신 거 올려주면 안 될까요? 저건 이건 강서구청에서 알아서 해줄 거예요 남편도 같이 들으면 좋을 거에요 아버님은 그냥 일하시게 좀 화장실도 못 갈 정도로 놓치기 싫은 강의가 가족들 모두 가족들이 모여서 이걸 지금 듣는다고요? 여러분들 제가 자녀라면 좀 부담스러울 것 같은데 아무튼 좋습니다 식사시간에 틀어놓고 식사하시죠 영어는 초등에서 중등으로 넘어갈 때가 중요한데요 초 6에서 중 1 요 시기에는요 교과서가 굉장히 문장이 간단한 편입니다 요새 초등학교도 고학년 때는 영어를 배우잖아요 했을 때 저희 아이 초등학교 5학년 영어 교과서 봤거든요 거기에 나왔더니 문장에 뭐가 나오냐면 초등학교 5학년 말의 영어 문장도 이런 거야 넌 어떤 계절을 좋아해? 뭐 이런 거 물어봅니다 정말 쉬워요 요새 애들 영어 노출되는 정도에 비하면 정말 초등학교 영어 교과서는 굉장히 평이하게 써져 있습니다 근데 문제가 뭐야? 고등학교 때도 평이할까? 중3 때도 교과서가 평이할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점점점점점점프합니다 그래서 초 6 중일 때는 문장이 간단합니다 화장실 다녀올 시간 주세요 아 어떡하지? 저도 안 가고 있는데 아까 다녀오시지 조금 쉬어갈까? 이 정도는 유료 강의 아닌가? 당연하지 광서구청에서 하시니까 제가 이렇게 달려왔잖아요 또 우리 유료 강의 수준이지 거의 초 2인데 영어 공부해서 흘려듣기 하고 있습니다 주위 엄마들이 파닉스나 북리딩 하라고 하는데 기가 트여야 나머지도 할 수 있다며 아빠는 본인도 아이도 흘려듣기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아 흘려듣기 좋습니다 환경적으로 영어를 틀어놓는 건데요 단 이거는 효율은 떨어져요 여러분들 효과성은 이거는 정말 그냥 콩나물 시루에 물주기를 위한 게 흘려듣기예요 그리고 그래도 조금씩은 성장을 하니까 집중 관리되지 않은 학습은 사실은 효과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나쁘다는 건 아니고요 그것도 다 도움은 되실 거예요 결국엔 나중에는 집중 듣기를 하는 단계로 가셔야지 이제 흘려듣기만 계속 한다고 귀가 트인다 이것까지는 조금 무리가 있습니다 요번 하나 책 드릴게요 공부해도 나이가 있다라는 아름다운 책 공부 나이 아 선생님 느끼... 아 선생님 느끼해요 죄송합니다 제가 앞으로 느끼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핸드폰 들고 화장실 가세요 아 손혜숙님 이런 명언 핸드폰 들고 화장실 가세요 손혜숙님 드릴게요 손혜숙님 머리에 쏙쏙 들어옵니다 감사합니다 영어 유튜브 효과 있나요? 인강이라든지 그러니까 집중 학습에 관련된 걸로 먼저 하시고 영어 유튜브는 이제 Pleasure Entertainment 목적으로 좀 하시면 또 다 도움이 되죠 도움이 안 되는 건 없습니다 도움의 효과성과 효율성의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에요 그 다음에 약속 취소하고 방송 듣길 잘했어요 너무 꿀팁 감사해요 독해 진도가 너무 빠른 경우도 계속 진도 영어 독해 진도가 너무 빠른 경우라는 거는 좀 이해가 안 됩니다 이게 영어는 사실 무학년제에 가깝기 때문에 독해 진도가 빠르면 계속 빨리 해서 어느 정도 손 터는 순간이 오셔도 괜찮아요 뭐 영어에는 선행이라든지 학년제를 너무 스트레스 안 받으셔도 됩니다 어차피 언어는 지금 어렸을 때가 더 잘 될 때 그놈의 수학을 너무 선행하시면 문제인 거지 영어는 능력치대로 가셔도 괜찮아요 행동이 느리니까 효율성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국어를 많이 어려웁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국어가 안 되니까 영어를 해도 내용이 그럼요 요분 드리겠습니다 이보인 어머님 공부해도 나이가 있다 국어가 안 되면요 여러분 고등학교 가면 영어도 안 됩니다 이게 뭐냐면 고등학교 영어는요 영어가 안 되면 4등급 이하가 돼요 영어가 돼야 1, 2, 3등급이 되는데 그중에서 1등급은 국어가 돼야 합니다 제가 이런 실험을 해요 고등학교 영어 지문을 한국말로 번역해 가지고 풀리잖아요 그것도 틀린 애가 있어요 그러면은 얘는 국어가 안 되는 거지 그렇죠? 영어가 아싸리 안 되면 아예 밑에 등급으로 내려가고요 영어가 되면 1, 2, 3등급은 할 수 있는데 국어가 안 되면 거기서 3등급이 된다니까 이게 고등학교 영어예요 그래서 리딩에 대해서는 좀 심도 있게 공부하셔야 되고 국어가 안 된다는 게 명확하다면 비문학 독해력을 길러야 되는데 매산비를 공부해야 되느냐 아니면 스터디포스를 공부해야 되느냐 아니면 정말 지문, 논설문, 설명문을 분석해야 되느냐 이거 뒤에서 다 얘기 나올 거예요 그렇죠? 아 이거 20분 남았는데 열심히 해야지 자, 초 6에서 중 1 문장 간단하구요 이때 문법 공부 꼭 하셔야 됩니다 초등학교 6학년씩 됐는데 아직도 그냥 뭐 ESL 방식으로 재미있게 공부하기에는 이미 충분히 늙었어 이제부터는 입시 영어 문법 영어로 좀 전환하셔야 돼요 그리고 문법 공부할 때는 꼭 복습을 시키셔야 됩니다 그 수업 내용 자체에 대해서 복습하셔야 돼요 문제만 풀리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복습 안 하고 계속 인강이든 학원 강의든 문법 수업 들으면 몇 번을 들었는데도 아는 게 하나도 없는 진귀한 체험을 할 수가 있어요 위험합니다 그래서 먼저 그 복습은 선암기를 하시고 그 선암기한 걸 토대로 수업을 들으면 그걸 반복하면 나중에 이해가 후 이해가 찾아오는 거고요 특히 요때 가장 핵심적으로 공부하셔야 될 문법사항이 문장형식, 5형식 아시죠? 1, 2, 3, 4, 5형식 그리고 준동사, 투부정사, 동명사, 분사 그 다음에 관계대명사 같은 관계사 그리고 구와 절 요 4종 세트는 진짜 잘하셔야 됩니다 이게 다 문장의 구조를 보는 프레임을 보는 눈을 길러주기 때문에 이게 돼야 구문덕회가 잘 돼요 그 다음에 중2 때는 문장이 학교 영어도 좀 길어집니다 요 때는 관계사 같은 걸로 길어지는 게 아니라 그냥 접속사 같은 걸로 길게 가요 이제 관계사라든지 분사 구문이라든지 고난도의 문법사항이 이제 중3 때 많이 나오거든요 중2 때는 이제 문법 학교 진도와 별개로 나 스스로 문법을 어느 정도 완성을 하고 그걸 반복하고 구문독회에다 적용을 해서 주어동사 찾고 끊어 읽기 하고 수식관계 찾고 업법 문제집 풀고 아 생각만 해도 미안하다 얘들아 해야 돼 근데 해야 돼 그거 중2 때 많이 해야 돼 그래서 문법에 대해서 이제 어느 정도 자신감이 붙고 실력이 생성돼야 중3 때 이제 복잡한 문장 관계사 막 분사 구문 막 장난 아니거든요 여기다 막 어휘도 막 올라가 버리고 막 직독직해 그걸 하려면 중2 때 그게 완성이 돼야 돼 여러분들 중학생 여러분들 전국에 있는 수십만의 중학생 여러분들 미안하지만 문법 하셔야 돼요 어렸을 때 아 그래머 그런 거 가지고 다 안 돼요 아 해리포터 읽던 거 가지고 다 안 됩니다 하셔야 돼요 미안해요 제가 음 총대를 매겠습니다 여러분 꼭 하셔야 됩니다 직독직해 이제 중3 때는 하셔야 돼요 어순 그대로 아바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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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읽고 해석이 어느 정도 머릿속으로 딱딱딱딱딱 들어오는 게 중3 때 되셔야 돼요 그래서 고등학교 수능영어가 대비가 어느 정도 되고 나서 고등학교에 가셔야 수능영어는 좀 수월하게 가면서 학교 내신영어 여러분들 고등학교 가셨잖아요 학교 내신영어 장난 아닙니다 막 이런 거 나와요 지문 긴 거 있고 밑줄 10개 쳐져 있고 이 중에 문법상 틀린 거 3개만 골라가지고 고쳐 쓰시고 막 이런 거 나와 그럼 일단 3개 고르는 거에서 벌써 탈락하지 고르기는 했는데 고쳐 쓰지 못하면 거기서 또 탈락하지 장난 없습니다 고등학교 영어 내신은요 수능보다 어려운 학교들도 많아요 그래서 고등학교 수능영어는 중학교 때 어느 정도까지 마무리가 되고 고등학교 가서는 학교 영어 공부 진짜 열심히 하셔야 돼 그렇죠 그러라고 지금 표준적인 지금 플로우를 써 드린 거고요 모든 중학생이 다 이걸 맞춰야 된다는 압박을 드리려는 건 아닙니다 이거보다 영어는 좀 빨리 하셔도 되고 조금 늦었다면 약간 스피드를 내셔야 되고 가장 표준적인 스피드는 이 정도다 라고 설명을 드린 거예요 빵 터졌어요 미안하다 미안하다 네 직독직해 중요하죠 마지막에 선생님 PPT 캡처 시간 주세요 이건 뭐지 캡처 시간 가지세요 영어는 문법과 함께 리딩 직독직해 하고 있고 잘 하셨어요 네 문법 가장 중요합니다 네 중2와 같이 듣고 싶어요 내일 시험만 아니면요 안타깝네요 직독직해 문제집 아 뒤에 나와요 뒤에 나옵니다 중학교 내신은 학원 도움 없이 준비하고 있는데 1, 2주 정도 벼락치기에 가깝습니다 고등학교 내신은 이렇게 해서 예 고등학교 절대 안됩니다 그렇게 안됩니다 걔네는 막 부교재도 있고 보조교재 프린트 심지어 뭐 테드 스크립트 내는 학교부터 원서 내는 학교까지 장난 아니에요 중학교 때처럼 영어 해가지고 고등학교 영어 내신 못답니다 열심히 하셔야 돼요 문법은 30년 전과 바뀐 게 없네요 맞습니다 저도 참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저희 때랑 달라진 게 없습니다 문법은 참 놀랍죠 자 그 다음에 영어 이제 단어집 그림 하나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여기서 표제와 한글 뜻 부터라는 게 뭐냐면 보통 이런 영어 단어집 사면 잘 들으세요 영어 암기는 반복이 생명이다 이거 아시죠 상식이지 암기는 반복이 생명인 것이야 맞아요 그러면은 반복이 생명인데 암기가 안 된다는 건 반복을 안 했다는 뜻이지 그럼 반복을 왜 못했느냐 보통 애들이 1회독에 그냥 몰입해 이런 말 써도 되나 조금 상스러운 1회독에다 너무 몰빵해 1회독 할 때 모든 엔진을 다 투자해 그러니까 처음 할 때 이미 진이 빠져서 여러 번 할 힘이 없어요 암기는 반복이 생명이라면 반복의 생명은 1회독에 너무 몰빵하지 말아랍니다 그래서 이런 단어집을 사면 처음에는 영어 단어랑 한글뜻 표제어랑 한글뜻만 외워 다른 거 보지 마 보지 마 보지 마 동의어 유의어 파생어 그냥 동의 영어 단어랑 한글뜻만 외우고 쭉 외워 처음에 한 세 번은 그렇게만 외워 대신 빨리 외워 그쵸 그러고 나서 내가 이 단어를 아는지 여부를 확인할 때는 예문을 해석해 가지고 아는지 여부를 확인하셔야 돼요 여러분 잘 생각해보세요 학교 시험에서 이 단어의 한글뜻은 무엇입니까 이런 거 물어봐요 안 물어봐 그쵸 문장에서의 쓰임으로 해석으로 물어보지 그래서 예문을 보고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다 그러면 그 단어는 내가 안 거야 근데 예문을 보니까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문맥상으로도 모르겠다 그러면 아직 안 외워진 거지 그렇게 체크를 하시라는 얘기가 이 장표의 뜻이 되겠습니다 맞아요 우리 딸 그래요 폰 들고 화장실 간다는 얘긴가요? 무슨 말이지? 띄엄띄엄 애 때문에 꼭 듣게 해주세요 아이 때문에 공부시키기 너무 힘드네요 음 이거를 이런 거를 자기가 스스로 하는 애들이 이제 자기주도 학습을 하는 애들이더라고요 초등 인강 자기주도 학습에 도움이 되냐 그럼요 아 수능 첫 94년도나 2020년에 달라진 게 뭔지 교육제도는 변하지가 않네 쓰읍 입시제도는 변하는데 교육은 많이 안 바뀌었습니다 근데 초등학교 교육은 많이 바뀌었어요 학교 수업이 중고등학교 수업이 많이 안 바뀌었지 그쵸 교육제도 입시는 바뀌는데 교육제도는 많이 안 바뀌었습니다 너 공부시키는 법 공부하는 거라고 하니까 헐! 하면서 가버리네요 초이 아들내미가 옆에 와서 뭐 보고 클라라킴님 이거 드리겠습니다 초이 아들과 함께 읽어보세요 이것이 진짜 공부요 이런 거 보내드리겠습니다 우와 완전 꿀팁 영어 단어 공부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감사 감사해요 자 단어만 많이 알아도 절반이 끝난다 1, 2, 3, 4, 5, 6, 7 이거 다 읊어드리기 하는 시간이 좀 타이트하니깐요 어원 억은 살펴라 이거 당연히 아시죠 사생활 유효 동의 함께 공부해 당연히 아시죠 단 이건 뭐라고 어느 정도 표지어랑 한글뜻만 외운 회차가 지나가고 나서 반복할 때 또 예문을 체크해서 꼭 아는지 여부를 확인해라 누적해서 외우기 처음에 올인하고 몰빵하면 누적해서 반복을 못해요 과임 꼼꼼증 친구들아 대범하게 외워 어차피 영어 단어는 여러 번 외워야 네 거 같아 짧은 시간에 집중적으로 3배속 이게 뭐냐면요 책이 세팅한 속도의 3배 정도로 훌렁훌렁 3번을 보십시오 네 번째 볼 때부터 1배속으로 보시는 거예요 그래야 이 책에 애착도 생기고 이 책이 내 책이다라는 애착이 있어야 여러 번 볼 수 있거든요 보통 단어집 보면 앞에만 까맣죠 그쵸 수학 문제집도 앞에만 까맣고 그러면 안 된다 이거였죠 수제 단어장 만들기 손으로 만드는 단어장인데 어떻게 만들 거예요 보통 단어장을 만들면 이렇게 왼쪽처럼 영어 단어 한글뜻만 쓰지 요거는 역시 체크리스트 같은 투드리스트 같은 식의 영어 단어장 작성이지 이러지 마시고 오른쪽처럼 영어 단어를 앞면에다 크게 쓰고 뒷면에다 이런 다양한 정보를 쓰세요 한글뜻, 영영뿌리, 명사형, 형용사형, 부사형, 과거, 과거분사, 동의어, 유의어, 파생어, 예문의 이르기까지 다 쓰세요 선생님 영어 단어장 만들다가 쓰러질 것 같아요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지만 제가 왜 이렇게 만들라고 했느냐 그 깊은 뜻을 아셔야지 암기 카드를 사셔가지고 앞면에다가는 영어 단어 하나만 딱 쓰고 뒷면에다가 이 많은 정보를 쓰는데 이걸 어디서도 대체 다 찾아가서 쓸 거야 녹색창, 녹색창에 검색을 이렇게 하시면 그 단어에 관련된 이런 정보가 다 나옵니다 그 정보를 모아가지고 추려서 자기 암기 카드에 쓰는 그 과정 그 여정 자체가 곧 보상이 될 거야 그 옮겨 쓰는 과정 자체가 공부가 많이 돼요 그래서 일단 이렇게 하라는 거고 모르는 단어가 나왔다고 크게 의미도 없는 단어를 죄다 이렇게 영어 단어장으로 만드는 거는 시간 낭비, 효율성이 떨어져 단어를 다 보니까 이거 예전에도 좀 힘들었고 이거 좀 뭐 의미심장하고 정의어, 유의어, 파생어도 많이 나오고 뭔가 얘가 좀 껄찍찍은 하다 이럴 때 그런 단어만 딱 이렇게 엄선해 가지고 단어장을 만드시는 거예요 그냥 단어집 외우다가 안 외워지는 단어는 그 단어집을 그냥 반복하다니까 이렇게 단어장 따로 만들지 말고 요런 식으로 만드는 거는 요런 필요가 있을 때만 찾아가서 만들어라 이런 얘기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뒤에도 예시가 나왔죠 한글뜻, 영령풀이, 품사 그 다음에 관련된 명사형, 부사형 예문 예문 정말 중요합니다 동의어, 유의어, 반의어 등등도 녹색창에서 검색하시면 다 나오거든요 뭐 녹색창이야 문제집 이름도 얘기했는데 그냥 네이버에서 검색하시면 다 나와요 그래서 그거를 옮겨 적는 과정만으로도 그 여정이 곧 학습효과가 높습니다 그 다음 문법이 항상 중학교, 고등학교 내내 골치죠 그래서 요 그래프에서 위층, 2층에 있는 애들 시제, 조동사, 능동, 수동, 관계사 투부정사, 동명사, 분사 문제항정식, 구화절 요 2층에 있는 친구들이 구문독회, 직독직회를 하는 데 있어서 핵심 요소들이에요 얘네는 정말 열심히 해야 돼 얘네를 안 하면 안 된다고 왜? 이걸 안 하면 자기 마음대로 독해 자유독회를 하게 됩니다 큰일 납니다 그쵸? 그러면 문제 난이도가 조금만 올라가면 틀려요 2층에 있는 애는 정말 열심히 해야 돼요 1층에 있는 친구들은 약간 미세레니어스한 친구들인데 요것도 잘해야지 특히 요 노란색 글씨로 표시되어 있는 삼박자 친구들은 고등학교 때 특히 어법 문제에서 많이 나오는 친구들이라서 능동이냐, 수동이냐 형용사냐, 부사냐 수시제는 어떻게 일치할 거냐 요것들은 어법 문제를 위해서 꼭 공부를 좀 잘하셔야 되는 고런 챕터가 되겠다 분류를 좀 해드립니다 잘 듣고 있는데 나가서 운동하자네요 아, 왜 그래 네이버에 영어 한글 뜻 뜨린 것도 가끔 보여요 어, 그럼 좋은 지적입니다 영어 사전도 확인하시는 게 좋겠고요 스스로 하는 아이들 부러워요 저도 부럽습니다 예문 화이팅 예문 암기하는 것도 좋은데 영어 공부하실 때요 예문 암기도 정말 좋습니다 영문법 취약 포인트 문법을 모르고 어휘로 대충 파악하려는 습관이 초등학교 때 끊지 못하면 이거 중고등학교 때 이어집니다 그러면 빈칸 넣기 순서 찾기 위치 맞추기 이런 거에서 고등학교 때 되게 못해요 그래서 문법을 정확하게 아셔야 되고 해석은 되는데 답을 못 찾는 경우는 국어 이슈인 경우도 있으니까 조심하시고요 내신 서술형에서 문법 지식이 없어서 대응 불가한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내신 문제 고등학교 내신 문제 서술형인데 라이팅인데 문법을 못하니까 쬐 짠짠짠짠짠짠짠 감점을 너무 많이 당해요 애들이 그래서 요새는 중고등학교 내신 영어에 라이팅이 많이 나오거든요 문제가 그래서 그거 잘하려면 문법 잘하셔야 돼요 그리고 빛처럼 쏟아지는 업법 문제 적응력도 떨어지는 경우가 있고 문법을 못하면 그 다음에 독해 적용한다든지 디테일한 업법 문제라든지 이런 데서 약점을 노출시키니까 영문법은 잘하셔야 되고요 왜 이러느냐 수업만 듣고 복습을 안 하면 너희 친구들 학원 갔다 와가지고 학교에서 가르쳐준 문법사항 복습 안 하면 다 까먹는다고 지금 해야 된다고 그래서 이런하곤 저런하곤 수업만 맨날 들으면 사실 내용을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초등학교 때 너무 멋진 그래머를 배워가지고 영어 유치원 나오고 헬퍼를 읽고 한국식 문법사항을 적응을 못하면 알긴 아는데 느낌적 느낌 아 필링적 필링만 있고 이게 뭐 아 이게 뭐지 아 모르겠 아 알았던 아 모르겠는데 다 괜찮은데 이런 애들이 있어요 또 살다 온 리터닝 기염동의 친구들 아 이거 다 괜찮은데 아 뭐 맨날 틀린거 고르라 아 이런 경우도 많고 토플도 공부한다고 막 산으로 날아가다가 토플도 안 되고 국내 문법도 안 되고 이런 애들도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토플 시험의 용도라든지 리터닝은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 이런거 따지기 싫으시면 일단 제발 학교에서 받는 수업 문법 수업 내용 그 다음에 학원에서 보충하는 커리큘럼 대로 나가는 문법 강 이거 좀 제대로 공부하셔야 돼요 정말 중요합니다 근원에는 암기 기피하고 해야되는거 싫어하는 이유가 더 크긴 합니다 그래서 완전학습이 떨어지죠 자 그래서 아까 뭐 교재도 물어보시고 막 하라고 드디어 나왔습니다 문법 그래도 열심히 하자 우리 친구들 어려워도 열심히 하자 자 1번 한국식 강의를 수강하고 복습하는 거 가장 중요합니다 선암기 후 이해 먼저 외워야 이해가 찾아와요 힘들더라도 버텨야 돼 그 다음에 그때 쓰는 책은 그래머존 추천드리고 2번 그 수업을 반복해가지고 이제는 더 이상 아 듣지 않아도 될 정도로 완벽함을 기한 다음 3번 어떤 문제집을 풀면서 적용하고 구문독해 연습을 통해서 확인하고 이때 이제 어떤 문제집은 3800제 구문독해는 천일문 이런 책들을 추천드립니다 그 다음에 4번 모르는 걸 이제는 찾아서 해야 돼 어느 정도 하고 나면 모르는 걸 찾는데 노력을 해야 돼 지문을 번역해보고 문장을 해석해보고 그 해석 내용과 내가 번역한 거에 차이를 보고 잘못 해석되고 번역된 데를 골라내서 그 문장이 포함한 문법사항이 뭔지 추적하는 스타일로 공부하시어서 내가 뭐 비투용법을 잘 모르는 거나 관계대명에서 계속적용법을 잘 모르는 거나 이걸 찾아내라고 그래서 그걸 보완하면서 3300제 어법 끝을 풀어봐라 이런 거고요 그 다음 직독직해 독해 문제집 물어보셨죠 빠른 독해 빠른 독해 쭉쭉 읽어라 리딩 투터와 같은 시리즈들 그냥 시중에서 많이 애들 많이 보는 거 하시면 됩니다 애들 많이 보는 책을 애들보다 열심히 하시는 게 중요한 거예요 네 그래서 챕터 발췌해서 복습하시고 문제풀이량을 끌어올리시고 구문독해 끊어 읽기를 이제 어느 정도 마무리하면 그러면 드디어 직독직해 바다로 나간다 그러면 이제 영어가 재밌고 쉬워진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어요 초등도 단어장 만들고 직접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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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등은 안 해 초등은 그냥 그냥 하세요 중고등 때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뭐든 기초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기초 있죠 그쵸 기초가 중요합니다 책을 안 읽어요 책 추천 무슨 책을 책을 안 읽는데 책 추천 책 추천 예스24 가셔가지고요 내 나이 때 내 관심 분야에 가장 베스트셀러부터 열 개를 리스트업 한 다음에 실제 서점에 가셔가지고 그 리스트업 한 책들을 열어보고 나한테 맞는 책을 취향에 맞는 책을 골라서 읽으시면 가장 좋습니다 애들 많이 보는 책을 애들보다 열심히 크크크 이건 뭐 좋은 크크크죠 중일 아들에게 부담 없이 꼭 보여줘야겠어요 초등 문법 초등 영웅법 초등학교 저학년 때는 영웅법 하지 마시고 그래머존 기초 있거든요 제일 쉬운 거 그걸로 시작하시는 거 초등 말부터 하시면 돼요 선생님 최고입니다 빨리 넘어갈게요 너무 칭찬이 많으니까 좀 쑥스러워요 자 그래머존 1,2번 요 빨간 동그라미 요기가 뭐냐면요 여러분들 자녀분들이 문법의 역사가 망하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발생하는 구간입니다 요 때 특히 초 6에서 중 1 때 요 빨간 구간을 잘 하셔야지 뒤에 구간은 재밌고 싶습니다 빨간 구간을 안 해가지고 대충 한 다음에 뒤에 3,4,5,6을 열심히 한 아이들이 많은데 그러면은 늘 끝나지 않는 게임을 하게 됩니다 1,2번을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독해냐 국어냐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요 요렇게 지금 제가 이거 번역한 거거든요 이 번역된 우리나라 지문 문제를 가지고 제목을 찾으라고 해도 틀린 애들이 있어요 야 이거 번역 번역한 걸 보고도 틀리면 이거의 원문인 이건 어떻게 맞출 거야 그쵸 이걸 틀리면 이건 어떻게 맞출 거니 하고 얘들아 그쵸 그래서 가끔은 국어가 안 돼서 영어가 안 되는 일이 고등학교 가면 발생합니다 국어 문장 독해력도 키우셔야 되고 문장 독해력이 근간에는 어휘력이 있고 문해력의 근간에는 어휘력뿐만 아니라 한자성어 속담 맞춤법 등등도 있고 플러스로 논설문 설명문에 대해서 비판적인 분석적인 독해를 하는 훈련이 돼야 독해력을 기를 수 있고요 초등학교 때 저보고 그걸 위해서 뭔가를 하라고 한다면 저는 읽고 요약하기 같은 것들 많이 도와줄 것 같습니다 넘어갈게요 빈칸추롱 아 참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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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잖아요 요거 여러분들 자녀분들한테 요 지문 제목 찾는 거 한번 풀려보세요 잡을 알려드려야지 또 풀려볼 수가 있지 요걸 풀렸는데 2번 3번 4번을 자녀가 골랐다 이러면 아 아 큰일났는데 어떻게 하지 막 짖근짖근 하는데 막 이렇게 하셔야 되고 1번 아니면 5번을 골랐다 그러면 잘하셨어요 정답은 1번입니다 매력적인 오답은 5번입니다 2, 3, 4번은 말도 안 되는 오답입니다 2, 3, 4를 골랐다면 이제 큰일 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빈칸추롱 순서 맞추기 위치찾기 이게 이제 고등학생들이 가장 싫어하는 영어 문법 아 문제 영어 문제 스타일인데요 요게 약하면 보면 요새는 막 중학교 어머님들도 고등학교 모의고사 풀려가지고 틀린다고 얘기하는 아 이거면 됩니다 네 모의고사 풀려가지고 틀린다고 그러는데 대부분 여기서 틀려요 뭐 주제찾기 제목 붙이기 틀리는 별로 없어요 영어들을 잘하니까 꼭 요런 유형을 틀리는데요 요런 것만 골라서 틀린다고 그러면 기억해 놓으세요 반드시 그 틀린 문제를 번역해서 뒤에 제시된 해설 번역과 비교한 다음 내가 어느 문장이 잘못 번역됐는지 꼭 찾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번역을 하려고 하는 그 순간 이미 영어 단어도 다 찾아야지 우리말로 번역해 놓은 결과물에 논리적 흠결이 없어야 되니까 이 번역문 자체도 맥락을 다 맞춰서 쓰려고 할 수 밖에 없어요 안 그러면 이게 뭔 소리인지 알 수가 없으니까 그 노력 자체가 영어 문장의 맥락 컨텍스트를 보는 눈을 길러주고 모르는 단어를 찾게 해주고 제대로 공부되지 않아서 문법사항을 몰라서 해석이 잘못된 문장을 골라주고 단어도 문법사항도 복습할 거리를 제공할 뿐더러 내가 어느 맥락을 못 찾았는지 맥락 연습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다 공부할 수 있어서 번역이 굉장히 좋습니다 다만 모든 문제를 다 번역하면 또 이거 하다가 시간이 너무 많이 가죠 그래서 정말 이 아 이 빈칸 추론 문제는 이 순서 맞추기 아 이 위치 찾기는 너무 어려웠는데 아 진짜 감도 오지 않았어 라고 하는 지문만 정확하게 번역해서 공부를 해야 문제만 많이 풀어서 실력을 올리는 것 보다는 기초 공부를 잘해야 실력이 올라간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아 목소리가 조금 안 좋죠 아 죄송합니다 물 드세요 엄마도 같이 공부해야 되나요 엄마도 공부를 같이 하면 좋은데 지루하지 않답니다 우리 동네도 와주세요 어디 사세요 이영응님 음 수학 모터는 고2 수학 공부 시간을 더 늘려요 하루에 3시간을 하셔야 돼요 저희 고등학교 때요 굉장히 똑똑한 애들인데도 하루에 3시간에서 5시간씩 수학 공부했습니다 자기 혼자 공부하는 거예요 뭐 학원 가서 수업 듣는 거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아 국어가 안 돼서 영어가 안 됐어요 아이고 독서에 신경 많이 썼는데 서술형 문제는 아직도 어려워해요 중고등 어휘교재 능렬복회 제일 많이 보시지 않나요 그냥 뭐 새로운 책 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고등학교 가시면요 어휘책 같은 거 학교에서 선정해줘요 아예 우리 학교 어휘교재 이거 보자 그런 거 따라가시면 됩니다 그걸 열심히 해야지 마곡동 마곡동에서 불러주십시오 나중에 갈게요 반갑습니다 흐린 날씨 알찬강의 감사합니다 시험시험 하세요 그럴까요 이제 약속된 시간까지 했고요 뒤에 이제 국어 좀 하고 조금만 더 하면은 마무리 되거든요 그래서 바쁘신 분들은 어쩔 수 없지만 끝까지 함께 하기로 해요 그래머존 혼자 할 수 있느냐 그래머존 사시면요 검색하시면 그래머존 인강 그 책을 위한 인강도 있습니다 제발 꼭 다시 올려주세요 어 어떡하지 선생님도 영어 잘하세요 아니요 죄송해요 영어를 못하고 영어 시험은 다 맞았어요 네 자 본문 진달래꽃 김솔의 진달래꽃 이런 시가 교과서에 나오면 학교 선생님께서 이렇게 멋지게 강의를 해 주시죠 어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마음에 거슬려 이별의 상황을 가정 영변의 악성은 약사는 향토성과 토속성을 표현한 시어지 진달래꽃은 화재의 분신으로써 임에 대한 사랑과 화질을 나타내는 것이야 시험에 낼 거니까 왜요 이런 거 하죠 아 성실한 애들은 앞에 앉아가지고 이거 필기하고 외우는 거고요 음 그렇지 않은 친구들은 저런 걸 왜 외우지 이러는 거죠 그러나 필기를 하지 않았던 친구들도 시험은 잘 봐야 되니까 이제 자습서를 펼쳐놓고 이렇게 정리 요약된 걸 열심히 외우죠 그렇죠 토속적 미녀적 애상적 여러분 자녀가 방에서 굉장히 위세 떨면서 막 되게 막 스트레스 뿜뿜 하면서 엄마한테 짜증 내면서 하는 게 고작 뭐예요 이런 거 보고 토속적 미녀적 애상적 막 이러고 동그라미 치면서 외우고 있는 거야 그런 자녀한테 한번 물어볼까요 애상적이 뭐냐고 말도 못해요 A블비가 뭐냐고 대답도 못해 일단 A블비야 엄마 외워야 돼 이러고 있죠 이게 자습서 외우는 이제 과정이 보통 중학생들의 내신시험 준비 과정입니다 왜? 내신 문제가 이렇게 나오니까 향토성과 토속성을 표현한 것이 어디니 영변의 약산 이런 거 답하면 맞다고 해 주거든요 근데 고등학교에 가시면 그 시가 나오긴 나왔는데 외운 거가 아니라 이 시를 보고 문제 안에서 생각해야 되는 문제가 나와 내신에서 조차도 이 정도면은 상당히 선생님이 배려해 준 거야 무시무시한 문제는 외부 지문하고 배운 지문하고 섞여서도 나와 고등학교 내신에 가면 내가 생각하는 힘이 있어야지 더 이상 중학교 때처럼 외운다고 해결되지 않아 수능 모의고사를 보면 더 놀랍지 아이의 안 배운 시나 안 배운 소설 안 배운 논설문 설명문이 나와 그걸 문제 안에서 생각해야 돼 이게 답이 뭐냐고 물어보시는데 그런 거에 집중하라는 게 아니라 이처럼 안 배운 시가 나온다는 거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국어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으악 싫어 뭐가 싫은 거지 문법 공부하는 거 싫으라는 건가 연기 짱이세요 그런가요 발령기인데 예전과 다를 게 없네요 그쵸 예전 공부와 다를 게 없습니다 요새 공부나 예전 공부나 똑같아요 그쵸 진달래꽃이라고 해나요 진달래꽃 진달래꽃이에요 자 국어는 처음 보는 지문도 분석 감상할 수 있게 기본기를 다지는데 첫 번째 자습소 옮겨 적기 이거 뭐냐면요 자습소에 있는 중학교 친구들은 공부 방법이 전혀 습관이 안 돼 있어서 자습소에 있는 설명만이라도 교과서에다 좀 옮겨 적고 학교 수업을 듣는 노력만으로도 많은 것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거 누구나 할 수 있잖아 이 정도는 그쵸 두 번째 배우기 전에 문제 풀기 조금 공부가 되는 중3이라든지 그리고 고등학생들은 평가 문제집을 학교에서 수업 진도 나가기 전에 미리 풀어보세요 그럼 배우지 않은 상태에서 문제 푸는 거지 생각해서 풀겠지 그게 뭐야 수능을 위한 사고력의 기반이죠 다 배우고 다 외워서 그 외운 거를 가지고 문제를 푸는 것만 해가지고는 고등학교 공부 수능 공부에는 안 돼요 어려서부터 생각하는 훈련을 해야 돼 그 다음에 글이나 장르의 핵심사항 분석 핵심사항이 뭐죠 논설문화 설명문화의 핵심사항이 뭐죠 주제 주장 근거 설명방법 키워드 서론 본론 결론 중심문장 그쵸 내용 요약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 다음에 뭐 시라 그러면 운유를 이루는 요소 표현상의 특징 주제 시어의 함축적 의미 등등 자습서에서 이렇게 중요하다고 정리해 놓은 친구들을 이제 내 힘으로 좀 분석해 보고 자습서랑 맞춰보는 것도 좋습니다 요거부터 약간 좀 어려운데 약간 살짝 힘든데 그래도 하시면 사고력 증진 분석력 감상력 증진의 짱입니다 진짜 처음엔 잘 안되지만 나중에 보십시오 객관식으로 주관식으로 풀어보기 이거 뭐냐면요 국어문제 객관식들 있잖아요 그걸 아예 주관식으로 풀어 이 글의 주제는 선지 보지 말고 주제를 주관식으로 써 그리고 선지에서 제일 비슷한 걸 찾아 거의 이 정도로 문제가 요구하는 그 이상을 난 하겠다 라는 노력을 하시잖아요 국어를 내려다보기 시작하게 됩니다 문제를 올려다보면 항상 실수를 하고 내 실력을 다 발휘 못하지만 문제를 내려다볼 수 있는 정도의 공부와 실력을 갖추면 모르는 것도 그 순간 시험장에서 생각납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 어휘력 한자성어 속담 맞춤법 어휘 이런 것들 굉장히 열심히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일단 중고등학교 때 수양평가라든지 뭐 국어 문법시간에 이런 데 다 나오고요 어휘 낮으면 뭘 읽으면 이해가 안 돼요 그쵸? 그 문해력이라든지 독해력이 다 딴 데서 나오는 게 아니라 출발점은 어휘력입니다 그래서 어휘 쌓는 거 어휘력 교재들도 시중에 가시면 있어요 공부하시고 그리고 한자성어도 남학생들 진짜 한자성어 너무 몰라요 고1인데도 모르는 한자성어가 태반이더군요 이거 나중에 내신에도 나오고요 여러분들 수행평가에도 나오고 한자성어 하셔야 됩니다 맞춤법 틀리는 건 정말 부지기수고요 가끔 제가 일하다가 맞춤법 틀릴 때 가장 좀 제가 부끄부끄 느낄 때가 있어요 뭐냐면 협력업체에서 메일이 왔는데 부가세를 부과세라고 하는 회사들이 있어요 부과세야 영어로 부과세라고 하는데 그 세금을 부과하는 거고요 부과세예요 근데 그 부과세라고 오면은 참 뭐라고 하기도 힘들고 한 번만 부과세라고 하면 좋은데 막 세 번씩 계속 부과세라고 하면 제가 뭐 몸둘 바를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맞춤법 진짜 잘하셔야 됩니다 사람에 대한 인상이 확 구겨져요 진짜 맞춤법 잘 공부하셔야 됩니다 나중에 교양인 지식인으로서 부시당할 수가 있어요 문법은 중학교 때도 나오고 고등학교 때도 나오고 여러분들 국어 문법 중학교 때도 나오고 고등학교 때 또 나옵니다 중학교에서 문법 배울 때 잘해 놓으세요 안 그러면 고등학교 때 독학해야 된다 중학교 국어 수업시간에 진짜 집중해서 잘 듣고 필기하는데 필기 어떻게 한다고 화이트로 뽕뽕뽕 몇 군데는 좀 뚫어두라고 나중에 복습할 때 채워두라고 아시겠죠 그 다음에 교과 연계 독서법 공부하는데 예를 들면 피타고라스 정리가 나왔어 나는 그냥 피타고라스 정리만 외워가지고 센수학 개념원리 1품 1등급 블랙라벨 맨날 그런 것만 풀었어 근데 어느 순간 피타고라스는 뭐하다가 이런걸 생각한거지 궁금해졌어 그래서 구글링도 하고 교양서적 단행본들도 찾아보고 백과서준도 찾아보고 피타고라스 정리의 기원 그 배경에 대해서 너무 궁금해서 찾아봤어 이게 교과 연계 독서야 여러분들 독서하실 때요 예전과 달리 이제는 뭔가 교과 내용과 관련된 독서를 하시는게 학생부를 풍성하게 하는 지름길입니다 국어도 마찬가지에요 순수한 내용이 아니라 소설이나 교과서에 나온 작품이라든지 시에 대해서 그 배경에 대해서 그 원문에 대해서 찾아서 읽어보고 그 찾아서 읽어본 호기심이 왜 생겼는지 등등을 표현하고 이런 것들이 생기부의 세특사항으로 적용돼야 학생부 종합이 설사 줄고 수능 정시가 느는 시대에도 국어실력을 강화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기반이 되실 겁니다 마지막으로 오답이오 정답이오 분석인데요 국어는 보통 두 개 중에 헷갈리지 않습니까 3번 5번이 헷갈리죠 다섯 개가 헷갈리면 이거 공부를 그냥 해야 되는 거고 3번 5번이 헷갈리는데 미치겠지 그럴 때 어떻게 답을 골라야 될까 우선 고르실 때는 내가 만약에 3번을 쓰고 싶잖아 5번이 만약에 답으로 발표되거든 나는 반드시 이렇게 해가지고 국어 선생님께 따져야지 그걸 찾아야 돼 그래야 빨라요 근데 본능적으로 3번을 쓰고 싶으면 사람이 3번이 답이 되는 이유를 어떻게 해서든 찾으려고 시간을 허비하게 돼 5번이 행여나 답으로 발표되거든 난 이렇게 선생님한테 따질 거야 그걸 찾잖아 그럼 3번이 정답이 돼요 근데 그랬는데도 틀렸어 와 답이 5번이란 말이야? 그랬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5번이 정답인 이유를 서술하고 내가 쓴 3번이 5답인 이유를 서술해서 해설지가 있다면 해설지와 비교하고 학교 시험이라면 선생님께 질문해서 나의 사고 체계가 출제자의 사고 체계 출제자의 의도에 최대한 갖다 맞추기 위해서 노력하는 과정을 하셔야 국어는 헷갈림이 줄어들게 됩니다 아시겠죠? 이게 5답이유 정답이유고 중학생이 됐을 때 국어 공부할 때 문제집을 풀 때도 이런 것들을 열심히 하실수록 독해력이 문제풀이 능력이 향상되게 됩니다 초등학생은요 5답이유 정답이유를 할 거는 없으실 거고요 초등학생들은 국어 독해력을 키우는 문제집들이 있어요 초등 국어 독해력이라고 치시면 다 나옵니다 많은 책들을 혼란스럽게 고를 정도로 많지 않아요 딱 한 두세 종의 책이 추출이 됩니다 그런 책을 가지고 집에서 글을 분석하고 자기 생각을 써보는 훈련 하시면 중고등학교 때 독해력의 기반이 되겠죠 아 선생님 질문이요 요즘 온라인 학습기 많이 사용하는데 선생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뭐 엘리하이부터 시작해가지고 와이즈캠프부터 아이스크림 홈런부터 뭐 여러 가지가 있죠 그렇죠? 근데 어떻게 생각하느냐고요 디바이스 베이스로 공부하시는 거 저는 나쁘다고 생각하진 않은데 시켜본 결과 지루함이 생기는 순간이 오더군요 그러니까 막 3년, 4년, 5년씩 계속 디바이스로 공부하는 거를 꾸준히 하는 아이는 많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한 1년 정도는 아이가 경험상으로도 좋고 학습효과가 아주 높진 않지만 그래도 학습효과가 없지 않거든요 그리고 공부에 동기부여한다든지 호기심을 느끼게 하는 데도 조금 도움이 되니까 저는 디바이스 학습은 권장 드리고 싶고 저희 아이도 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디바이스가 좀 질리잖아요 그럼 다른 디바이스로 바꿔줍니다 하지만 학교 수업의 근간은 교과서와 일반적인 지면 공부이기 때문에 그게 대부분을 차지하고 이 디바이스 공부는 양념으로써 사용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이분도 책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진짜 공부야 이제 책이 3권 남았습니다 고등 내신의 모의고사 지문이 출제 범위에 나오는데 외워야 하나요? 영어 얘기죠? 영어 이거 지금 네, 영어 모의고사 지문이 출제 범위에 나오시면 외우는데요 이게 그 지문을 전부 다 외우면 머리가 터지거든요 그래서 지문을 번역하는 과정 있죠 단어를 찾는 과정 있죠 맥락을 맞추는 과정 있죠 번역을 좀 하시면 문장이 훨씬 더 수월하게 외워지고 제가 제일 강추 드리는 건요 영어 문장을 외우지 마시고 이렇게 하세요 뒤에 해설 있죠 모의고사 해설되어 있는 거 있잖아 그 해설만 보고 당신이 라이팅을 하세요 어? 그런 다음에 내가 라이팅한 거랑 실제 지문하고 비교를 하면 훨씬 더 머릿속에 잘 들어가요 그냥 수동적으로 영어 지문을 외우려고 하면 진짜 고역이거든요 내가 한글 해석을 보고 라이팅한 거를 원문과 비교해서 그 차이점을 이해하려고 그러니까 공부를 하라는 얘기지 문장을 단순히 암기하지 마시고 문식하게 그럴수록 훨씬 더 쉽게 암기될 거예요 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사회는 핵심 파악인데요 학습목표를 기반으로 답을 찾기 위해서 1회독을 하십시오 사회를 공부하실 때 처음부터 줄치고 외우지 마시고 학습목표에 대한 답이 어디 있지? 를 찾기 위해서 1회독을 하세요 그런 다음에 2회독은 그림, 그래프, 지도, 도표, 사진, 사료 뭐 원효, 대사, 그림 이거 뭐야? 하고 설명을 읽어보고 그쵸? 무슨 뭐 남한반도의 지도가 나왔는데 뭐 삼국의 통일과정 해가지고 지도가 나왔어 지도 이거 뭐야? 해서 내용을 읽어보고 이런 식으로 자료 주어진 거에 관한 내용을 발췌해서 읽어봐 이게 2회독제 그쵸? 3회독제를 읽기 전에 문제를 한번 풀어봐요 문제집에 그러면 한번 애벌로 읽고 두번 애벌로 읽었잖아 그러면 암기는 안 됐어도 문제를 풀어보면 아! 요런 내용을 기반으로 문제가 이런게 나오는구나 라는 감이 쓰야죠 그쵸? 가풀이라고 합니다 이거 가풀이 그러고 나서 문제 개수는 좀 부시하시고 어 가풀이를 한 다음에 이제 제대로 읽고 줄치고 암기를 한 다음에 진풀이를 하세요 그러고 나서 채점을 하세요 이해돼요? 학습목표에 대해서 답을 찾기 위해서 1회독 그림 그래프 지도도표 사진사료에 관련 내용을 읽기 위해서 2회독 바로 문제를 풀어봐서 문제에 대한 감을 익히고 가풀이로 이제 제대로 줄도 꿇고 핵심을 파악해 가서 암기한 다음에 다시 한번 진풀이하고 나서 그제서 비로소 채점을 하는 거죠 그쵸? 채점에서 틀린 문제와 관련된 내용은 교과서에다가 다른 색깔로 하이라이트 하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화이트로는 뭐냐면요 화이트로 그 교과서를 복사해가지고 한 권을 더 만들어 놓은 다음에 내가 공부가 어느 정도 되고 나서는 화이트로 싹 중요한 걸 지우고 나서 그 위에다 써보는 식으로 공부하는 거고 녹음불사는 뭐냐면요 저는 암기과목이라든지 선생님 말씀이 바로 문제화되는 과목일수록 수업을 녹음하는 걸 좀 추천을 드립니다 이게 개인 환경이라든지 학교 환경이라든지 또 코로나 환경이라든지 여러 가지 측면에서 가능할 수도 있고 불가능할 수도 있고 더 편리할 수도 있고 불편할 수도 있는데 아무튼 녹음을 해 놓잖아요 나중에 공부를 하고 나서 다시 듣잖아요 다르게 들립니다 사람이 아까 말씀드렸죠 아는 만큼 들린다고 궁금한 만큼 들린다고 공부를 하고 나서 다시 들어봐 선생님 수업이 완전 입체적으로 다시 들려 모르고 들을 때는 선생님 수업이 졸렸지 알고 들으면 선생님 수업이 재밌어 그래서 녹음하라는 거예요 사회 같은 과목들은 그런 방법들을 좀 설명을 드렸어요 어 급행렬터님 많이 급하신가 봐요 아이가 만화책만 읽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고 지금 도배 도배 뭐 아무튼 포스팅을 여러 번 하고 계신데요 제가 답할게요 고만 고만 답해드릴게요 급행열차님 마음이 급하셨어요 아이가 만화책만 읽는데 어떻게 이게 만화책인지 만화로 된 책인지 여쭤보고 싶은데요 만화로 된 책들 있잖아요 학습적인 내용인데 만화로 된 거 그거는 괜찮아요 나중에 글밥이 많은 책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근데 진짜 그냥 소모적인 만화책만 읽는다 그러면은 걔가 뭐 웹점 작가가 될 거가 아니라면 조금 지양 하셔야 되겠죠 그렇다고 한 번에 뺏어버리면 저항감이 커지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아 수학도 그런 거 좋죠 수학도도 열심히 읽고 그런 거 좋죠 만화책만 아이가 진짜 만화책만 읽는 건가 정독과 속독 중에 어떤 게 중요하느냐 4회 과목 공부하실 때는요 속독으로 먼저 2회독 한 다음에 3회독 때 정독하세요 그게 좋아요 음 아 이보인 님도 꼭 질문하고 싶으신가 봐요 중학교든 고등학교든 어디 가면 문법이 중요하다 그러는데 제가 봤을 때 가장 큰 문제는 애들이 중학교 때부터 스스로 노트 정리학 교과서에 밑줄 글고 메모하는 습관이 안 돼 있어요 여기에 국어능력과 생각하는 훈련이 안 되니까 고등학교 와서도 못하는 거 같아요 어? 좋은 답을 쓰셨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 네 일단은 여기 우리 이보인님께 또 기적의 공부공식 책을 드리도록 해보겠습니다 혹시 다른 책이 오시더라도 너무 슬퍼하지 마세요 관계자분들이 이게 지금 약간 책이 섞여서 갈 수도 있는데 아무튼 다 좋은 책들입니다 읽어보시기 바라구요 역사책도 만화 괜찮아요 아 좋다니까요 만화로 된 책은 괜찮아요 이현주님 다만 만화책만 보는 거는 조금 그렇다 그래서 만화책만 보는 경우에는 만화책을 80 다른 책을 20 70, 30 60, 40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점진적으로 늘려가는 줄 는 식으로 하셨으면 좋겠구요 스터디포스 어떠냐고요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 그걸 또 캐치하셨네 아 진미, 김진미님 아 그것도 예리하게 캐치하셨네 스터디포스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요거는 미디어 공부하는 걸 좋아하는 애들 인간 같은 거 익숙해져 있는 아이들한테는 좋은데 이게 종이로 된 지문을 읽는 거에 익숙한 애들은 조금 처음에 적응하는데 힘들어 하기는 하더라구요 장기 암기하기 어 영단어 장기 암기는요 아까 간단히 말씀드렸지만 반복이 생명이에요 한 번에 다 장기 암기로 가는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조금 더 대범하게 여러 번 읽고 뒤에 갈수록 정독으로 암기를 하시라는 말씀 드렸고 어 단어 문제집 같은 것도 좀 푸시고 그렇죠? 독해도 적용하고 라이팅도 좀 해보시고 그래서 사용성을 최대한 우리나라가 영어를 쓰진 않지만 사용성을 최대한 끌어올리는 게 저는 영어 단어 암기의 가장 최종적인 단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어근이라든지 어원 같은 걸 분석하면 아무래도 영어 단어의 뜻을 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니까 좀 더 효율성이 좋을 거고요 네 과학만화 한자 수학 다 괜찮아요 영원히 학습만화만 보는 애는 별로 없어요 자 요거는 이제 사회에 실제 아이들 보는 자습서 그림인데요 이렇게 많은 것들을 외우잖아요 요게 지금 두 페이지인데 고등학교 가시면 요런 거 25페이지를 외우고 시험을 보셔야 됩니다 어마무시하죠 그리고 여기 있는 내용 중에 뭐는 외우고 뭐는 안 외워도 되고 그런 거 없어요 이거 그냥 교과서를 압축해 놓은 거라서 다 외워야 돼 이걸 25페이지를 외워서 시험을 봐야 된다고 어 고등학교에 가면 역사만 해도 이 정도야 그렇죠 그래서 고등학교 공부는 진짜 암기로 점철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요 거기다가 수학까지 아름다운 기름 부우심을 해 주시니 고등학교는 결국 수학 암기 큰 축 때문에 아이들이 굉장히 부담을 많이 갖죠 그 중에 암기를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건데요 그 암기가 쉽지 않죠 근데 그래서 중학교 때 일단 역사는 열심히 해야 돼 왜 계속 나오고 수능도 봐야 되거든 그러니까 중학교 때부터 열심히 하셔야 되고 초등학교 5학년 2학기에도 잠깐 나오죠 고때부터 좀 관심을 가지시고 관련 책을 읽어서 생으로 암기할 내용을 좀 줄이는 것도 요령이고요 기왕에 생으로 암기해야 된다면 이번 시험에서 꼭 조심하실 거 뭐라고요 지금 요 그림상에서 가운데 있는 내용만 외우고 가생이에 있는 내용을 안 외우는 귀여운 아들들이 많습니다 이번 중2들 특히 기말고사는 이 가생이에서도 나온다는 걸 꼭 인식시켜 주셔서 아이고 엄마 미안해 선생님이 그렇게 치사하게 될 줄은 몰라서 이런 뒤늦은 후회를 하지 않도록 꼭 관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몰라도 줄지마 이제 책을 두 권 들어야 되는데 암기 암기 아 그렇죠 암기가 많습니다 밥 차리면서 보고 있어요 놓칠 수가 없다 역사 중학교 때부터 계속 어려워합니다 책 좀 보셔야 돼요 그리고 영상 같은 것도 좀 보시고요 근데 제일 좋은 거는 외우는 수밖에 없습니다 책이나 영상으로 커버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거든요 유익한 설명 감사합니다 저도 감사합니다 꼼꼼하게 보기 좋습니다 우리 때 저런 거 동그라미 쳐서 책 빵꾸나게 외웠잖아요 우리 아이들도 잘할 수 있을 거예요 화이팅 화이팅 네 빵꾸나게 외운 저는 책을 막 세 권씩 샀어요 너무 빵꾸가 나가지고 화이트로 쓰고 그 위에다 쓰고 빵꾸나고 해가지고 세 권씩 샀는데 우리 기엄적인 친구들은 이제 풍요일 시대에 살다 보니까 세 권씩까지는 못할 거고 한 두 권 정도면 충분하지 않겠냐 코로나19로 엄마 교육으로 변질됐다 그렇죠 주말에만 몰아서 지도해도 효과가 있을 거예요 주말에도 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현실입니다 화장실에서 나가고 싶어 뭐야 한진님 화장실에서 너무 오래 앉아 있으면 안 좋아요 아시죠 네 이어폰 끼고 공부합니다 화이팅 손 폰 들고 보는데 화장실도 못 갔어요 어머 어떡해 초등학교 4학년 아들이 옆에서 나 이거 다 외워야 돼 이러고 가네요 고등학교 되면은 다 외워야 돼 귀염둥아 지금부터 학교에서 수업 제대로 들어 하여간 학교에서 가르쳐 줄 때 잘해놔 초등학교 중학교 때 그럼 고등학교 때 힘이 덜 들 거야 알겠죠 친구들아 자 몰라도 쫄지마 다음 같은 형벌제도를 시행했던 시계사실로 옳은 것은 요거 역사 문제인데요 옛날에 나왔던 2011학년도인가 수능 문제인데 이런게 나왔다고 칩시다 이거 서울대 애들도 힘들다고 했던 문제예요 어떻게 풀 거야 몰라 안 외웠어 어떻게 풀 거야 그래도 쫄지 마시고 머리를 쓰면 확률이 올라갑니다 자 한부수 장관이 재직 중에 관할한 재물 훔치거나 뇌물 받고 법을 어긴 관리는 지급한 토지를 거두고 계급장 띄고 귀향령에 처한다 이 정도면은 상당히 그 가혹한 형벌인데요 이런 과혹한 형벌을 둘 정도면 이런 관리분들 장관분들이 너무 많았다라는 걸 이걸 유추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분들이 없는데 굳이 이렇게까지 할까요 오죽 많았으면 이렇게까지 하겠나 그럼 이런 장관이 많다는 거는 그 사이가 형성촉인가요 발전중기인가요 망해가는 말기인가요 답해보세요 우리 답글 실시간 채팅에 문제드리겠습니다 형성촉인가요 발전하는 중기인가요 망해가는 말기인가요 언제쯤일까요 첫 번째 답을 하시는 분들에게 제가 다 책을 또 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누가 나올까 지금 시간차가 있어가지고 조금 이제 뒤에 답이 나올텐데 말기 정답 나종원씨 책 드릴게요 좋습니다 말기 SHCC님 안타깝습니다 순발력이 떨어졌어 말기 말기 초기 누구야 드림슨 컴 트루 초기 아니야 말기라고 발전중기 말기라고 그쵸 망해가고 있어요 그래서 1번부터 5번을 보시고 사회적으로 망해가는 말기의 분위기가 무언가 이런걸 찾으면 되는 겁니다 이게 지금 실제로 제가 이걸 못해 온 상태에서 제가 처음 풀 때 했던 요령이었어요 자 2번 3번 4번을 보세요 중앙군을 둬서 수도를 경비하고 북방을 개최하고 행정을 관비하고 망해가는 나라가 이런거 하냐 그쵸 뭔가 에너제틱하잖아 초기 아니면 중기일 것 같아 1번하고 5번을 볼까요 서로 싸워서 한국이 일어났다 풍수지리설로 서경천도 말도 안되는 어거지로 도읍을 옮겼다 1번 아니면 5번이지 여기서부터는 조금 어려운데요 1번하고 5번만 가려도 확률이 50%가 됐잖아 얼마나 좋아요 그냥 긴거 찍어야지 그럼 5번 찍을거 짧은거 찍어야지 1번 찍을거 찍을땐 3번이 그럼 3번 찍겠지 그러지 마시고 조금 생각을 하자고 왜? 내가 안 배운게 공부하지 않은게 아니라면 설사 까먹었어도 생각해가지고 뭔가 좀 문제 안에서 풀려고 노력할 수 있는게 수능의 특징이기도 해요 1번 아니면 5번인데 아 지금 1번 이건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막 답을 하네 그쵸 어 좋습니다 그래서 어느게 답이냐 1번 노롱소론 대립으로 황국이 일어났다 뭔가 둘이 싸운다 보통 망해갈때는요 싸우는게 아니라요 그 싸움이 멈추고 한쪽이 권력을 쥐고 오래 흘러가가지고 더이상 고인물이 순환되지 않을 때 망하는거에요 그래서 1번은 망하기 직전이구요 5번 오죽 심했으면 말도 안되는 풍수지리설로 도읍을 옮길 지경이었느냐 정답은 5번입니다 찍을땐 긴건가 아무튼 그래서 1번 1번들 아니야 5번이라고 그쵸 이 강의 안들었으면 후회할 뻔 좋습니다 이런 저 기분좋은 말들 저는 좋아합니다 고교 영어 내신 매우 어렵다는거 완벽히 공감하는 고3 영어교사입니다 선생님 제 말이 좀 틀린게 없는지 꼭 나중에 체크해 주십시오 찍는 법 꿀팁까지 역시 꿀팁왕 꿀팁 아이콘 꿀팁만 좋아하는건 아닌데 대박 도움되는 강의였어요 과학은 삼박자인데요 실험공식 그래프 3가지가 중요한데 공식이 많이 나오는게 이제 물리죠 그 다음에 다양한 과목들에서 실험공식 그래프가 나오는데요 이 삼박자를 잘하는게 과학을 정복하는 지름길입니다 실험이 나오면 4가지 정도 핵심 포인트가 있을 수 있어요 원인 결과가 중요한 실험 과정이 중요한 실험 방법이 중요한 실험 그래프가 도출되는 실험이 있죠 실험이 나오면 아 야 내가 무슨 과학 중학교도 아니고 과학 고등학교도 아니고 실험 어떡하지 이러지 마시고 이 실험의 핵심 포인트가 뭔지를 한번 뜯어보세요 그래서 만약에 원인 결과가 중요한 실험이면 실험을 했을 때 결과가 뭐니 결과가 이렇게 나왔는데 실험 결과가 그렇게 나온 이유가 뭘 것 같아 이걸 숙지하는게 가장 중요하죠 과정이 중요한 실험이라면 당연히 과정을 뚫어놓고 넣어봐라 순서를 맞춰봐라 전체를 기술하시오 이런 문제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런 연습 그래프가 도출되는 실험은 그래프를 그리는 훈련 방법이 중요한 실험은 그 방법이 디테일에 대해서 물어보기 때문에 그 디테일을 정확하게 숙지하는 것 이렇게 뭐가 중요한 실험이냐에 따라서 그 실험으로부터 공부해야 될 포인트도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험을 보면 이 핵심 포인트를 먼저 찾아라 두번째 그래프가 도출됐다 여러분들 실험을 했는데 그래프가 도출되잖아요 출제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왠지 아세요? 과학에서 그래도 또 실험을 했는데 그래프 정도는 나와줘야 좀 있어 보이지 않겠습니까? 그쵸? 실험을 했는데 그래프가 나오는 거 이상으로 출제 확률이 높은 게 뭐예요? 실험을 했는데 그래프가 나왔는데 거기서 공식이 유도되면 이건 200% 출제입니다 저를 믿으세요 저를 그쵸? 왜? 그게 과학에서 가장 아름다운 플로우 아니야 실험 딱 했는데 거기서 그래프 딱 나오고 거기서 공식 빵 나오고 이게 최고죠 그래서 출제 확률이 높아요 수레에다가 종이 테이프 붙여서 쫙 당기는 거 점 찍는 기계 해가지고 속도 가속도 계산하고 그거 있죠? 그게 딱 이거야 그래서 맨날 시험에 나오는 거야 아시겠죠? 그렇게 눈치껏 좀 핵심을 찾아보시는데 그래프 공부할 때는요 먼저 축을 살피세요 X축 Y축 무엇의 변화에 따른 무엇의 변화인가 이게 1번 2번은 각각의 단위 단위 가지고 조금 조작하는 문제도 나옵니다 고등학교 가시면 단위도 잘 살피시고 세 번째는 개형 개형이 뭐야? 개형이 뭔지 답해주는 분에게 제가 또 마지막 책을 드리겠습니다 개형이 무슨 뜻일까요? 개형 아 1번 아직도 1번이야? 개형이 뭐냐고 초중고 따로 강의 부탁드려요 두 시간에 다 훑을 내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자 개형의 뜻이 뭘까요? 맞추시는 분에게 책을 드리겠습니다 초등 동안에 뭘 개념과 형태 개념과 유형 아니야 아니야 그거 아니야 다시 들어야 개념 형성 개념 아니라고 개념 아니야 개는 개념 아니야 이거 지금 노는 것도 공부 맞죠? 아 그럼요 놀아야지 공부하지 개념 아 대략적인 형태 고경아님 당첨 고경아님께 또 책을 마지막 책을 드리겠습니다 네 개형을 개조한 거 아니야 개략적인 형태 얘기하는 거예요 증가하다 멈춘다 계속 증가한다 계속 감소한다 이거 얘기하면 특정점이나 값 증가하다 멈춘다 이 멈춤점 계속 증가한다 기울기 그쵸? 요런 것들이 특정점이나 값의 의미죠 요런 것들을 숙지하시고 마지막으로 그려보기 보통 그려보기를 하는 친구 거의 없어요 그려져 있는 걸 보고 외우려고만 들지 그러면 안 돼 내가 백지에다가 X축 Y축도 잡고 단위도 쓰고 개형도 그리고 그쵸? 그 정해진 값의 의미의 원인도 써 뭐 재밌는 게 나왔나 관계자분들이 막 웃으시는데 뭐 재밌는 거 나왔어요 네 집중하기 어려운 아이는 어떻게 동기부여를 해주냐 집중하는 계략적인 형태 찍는 재미까지 좋습니다 개념 형태 개념 아니라고 네 자 그래서 그려보기까지 직접 해보면 출력연수까지 되고 이제 완벽하게 내가 공부 이 그래프에 대해서 안다라고 확신할 수 있겠죠 암기하는 거 이제 설명드리면서 강의에 피날레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암기는요 상이라고 붙어있는 것처럼 가장 상급으로 어려운 방식이 뭡니까? 아까 설명드렸죠 노트 필기를 할 때 구조만 그려놓고 내용은 안 쓰는 거야 이거 언제 써? 공부 다 하고 책 안 보고 써 꺼내서 머리에서 이게 가장 상급 방법 선생님 이거 좀 심한 거 아닌가요? 너무 어려운 거 아닌가요? 이건 중급 방법 교과서를 복사해서 이렇게 책을 만든 다음에 화이트로 지워 내가 지우면 생각이 날 것 같은 두려움이 혹시 있거든 그러지는 절대 않겠지만 내가 지우면 내가 기억이 날 것 같아서 두렵거든 엄마한테 지워달라 그래 엄마가 지우면 효과가 두 배야 왠지 아세요? 엄마는 아는 게 없기 때문에 핵심을 지우지 못하고 다 지우게 돼 있어요 그러면 거의 서술형처럼 지워놓거든요 아주 좋습니다 그쵸? 이거보다 더 쉬운 방법 제가 방송에서도 소개시켜드렸는데 이것도 또 비판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아 진짜 컨닝페이퍼를 쓰는 건데요 아이들한테 책하고 내용하고 종이를 주고 컨닝페이퍼를 쓰라 그러면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거기다 다 적으려고 노력합니다 공부는요 가끔은 부지불식간에 나는 아무것도 안 하려고 했는데 기를 쓰고 아무것도 안 하려고 그랬는데 공부가 돼버렸는데 이런 게 좋은 아이들도 있어요 컨닝페이퍼를 쓰게 하고요 반으로 접어서 같은 범위에 또 쓰게 하고 또 반으로 접어서 같은 범위에 또 쓰게 해도 좋고 그게 싫으면 컨닝페이퍼를 쓰게 한 다음에 그 범위에 대해서 컨닝페이퍼를 보고 문제로 시험을 봐도 됩니다 한 번만 쓰고 싶거든 그렇게 해도 돼 컨닝페이퍼를 쓰게 하고 그 컨닝페이퍼 가지고 시험을 보게 해요 그러면 그 컨닝페이퍼의 내용을 보고 문제를 풀기 위해서 내용을 눈으로 보는 것만으로도 공부 효과가 생긴다니까 나도 알아 책을 교과서를 정확하게 정독하고 개념을 이해하고 내용을 숙지하고 제대로 된 공부를 원리학습을 하고 개념 이해를 하고 공부하는 게 맞아요 근데 가끔 아이들 중에는 그게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공부를 포기하고 싶은 친구도 있으니 컨닝페이퍼라도 작성해서 그걸로라도 문제를 풀기 위해서 공부에 조금 흥미와 내가 맞추는 재미를 느끼게 해야 되는 아이도 있다고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1%의 암기법은 끝없는 시험 보기 자 첫 번째 자기 전에 암기하고 일어나서 다시 보십시오 다음날 암기과목이 있거든 여러분들 꿀팁입니다 기말고사 꿀팁 암기과목을 제일 마지막에 배치하고 암기한 다음에 학교 가기 전에 시험 보러 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일어나서 보십시오 이게 가장 효과적이라고 박사님 교수님 의사 선생님들이 말씀하시더군요 답을 보고 거꾸로 내용을 역추적해가지고 책에서 찾아서 공부하는 거 문제집에 답을 보고 역추적하는 거 이건 뭐냐면 정말 내가 내일 시험인데 하나도 안 했어 1페이지부터 처음부터 공부해가지고 도저히 갈 수가 없어 끝까지 그런 위급 상황에서 차라리 문제집에 문제와 답을 이용해서라도 교과서의 핵심이라도 찾아서 그것만이라도 맞추는 겁니다 이게 정답이 아니라고 정도가 아니라고 이것도 팁이긴 해 하지만 그게 필요한 경우도 있다고요 그렇죠 세 번째 귀가 예민한 아이들은 녹음해서 다시 넣는 거 강추드리고 쓰는 거가 직성이 풀리는 친구들은 접착종이에 써서 붙이거나 화이트보드에 쓰거나 창문에다 쓰거나 화이트하우스에서 그 위에다 쓰거나 쓰는 거를 통해서 암기할 수 있고요 네 번째는 물에 빠지면 주둥이부터 뜰 거 같은 친구들은 말을 시켜줘가지고 말하면서 외우고 말하면서 이해되고 말하면서 공부에 흥비를 가지는 친구들도 있어요 그런 친구들은 질문을 많이 해서 말하게 하고 아까 잠깐 나왔던 거 같은데 눈으로 공부하는 자녀를 주셨다면서요 그런 친구들은 영어 단어를 외우든 역사를 외우든 여러 번 읽게 해 주셔야 됩니다 여러 번 읽게 왜 처음 볼 때랑 다섯 번 볼 땐 다르거든 암기를 망하는 건 반복을 안 해서 그런 거예요 반복이 망하는 이유는 1회독 때 너무 힘을 많이 쓰지 말라고 대범하게 반복하는 것들을 가르쳐 주셔서 네가 이 역사 내용을 처음 읽었을 때랑 일곱 번째 여덟 번째 읽었을 때랑 다르다는 거 알려주세요 눈으로 공부하는 애를 굳이 손으로 쓰게 하면 처음부터 되지 않아요 차라리 그 눈으로 공부하는 거를 박수 쳐 주되 그거의 약점을 극복할 만한 반복 회독이 중요함을 알려주시고 혹시 굳이 그렇게까지 해야 되냐고 하거든 순영 만점자 언니 오빠들 형님들이 다 교과서를 그렇게 여러 번 읽더라 라는 얘기를 꼭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가장 집중이 잘 될 때는 언제죠 시험 볼 때죠 시험 볼 때 잡생각이 든다면 전문의의 상담이 필요한 거예요 두 번째 가장 암기가 잘 될 때는 언제죠 시험 초찌기 시험 직전에 준비할 때 가장 암기가 잘 되죠 그럼 이거를 믹스 한다면 그것은 바로 작은 시험 보기를 여러 번 반복한다 10분 외우고 5분 테스트 10분 외우고 5분 테스트 가급적이면 혼자 하는 게 정신 건강에 좋습니다 여러분들 개혼동이 친구들 엄마가 10분 외우고 5분 테스트를 계속 시켜주면 정신적으로 조금 힘들 수 있어요 나 스스로 해보세요 10분 외우고 5분 테스트 10분 외우고 5분 테스트 그러니까 10분 외울 분량이 뭐야 5분 테스트 할 거를 외우세요 이렇게 반복하시면요 제가 이거 학생들한테 시켜봤거든요 암기 싫어하고 집중 못하는 친구들도 그건 하더라 10분 외우고 5분 테스트 10분 외우고 5분 테스트 10분 잘 외워지고 5분 동안 집중되고 10분 잘 외워지고 5분 동안 집중되고 이걸 반복하면요 진짜 힘들었던 친구도 1시간은 합니다 진짜 절 믿으세요 진짜 공부 힘들었던 친구도 1시간은 합니다 잘하는 애들은 3시간까지 따라옵니다 이거 그렇게 공부를 해야 아이들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쌤 저 태어나서 제일 많이 외워본 것 같아요 라고 애들이 얘기했습니다 저 안 물어봤어요 암기는 못하거나 능력이 없는 게 아니라 자기한테 맞는 방법 자기한테 맞는 호흡을 찾으면 누구나 암기는 할 수 있어요 오히려 이해가 훨씬 시간이 걸리고 힘든 거지 암기는 여러분이 정성을 들이면 할 수 있습니다 이번 중간고사 아 기말고사 여러분 암기가 좀 많고 힘들더라도 울지 마시고 열심히 외워주면 그쵸? 결과가 여러분에게 보상을 줄 거예요 자 이제 우리 강서구청에서 준비한 라이브 유튜브 특강 참 여러분한테 좀 유익한 시간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야 너무 길게 하다 보니까 이 답글을 볼 수 있는 탭이 지금 죽으려고 화면을 거의 끄려고 막 나 어떡해 막 이러고 있어요 예 그래서 정말 제가 가진 꿀팁 대방출도 드리고 답글에 대해서도 답을 드리고 노력을 했는데 이 환경과 시간 내에서는 최선을 다했습니다만 여러분 어떻게 만족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유리스마티비라고 해가지고요 또 저희 제가 유튜브 방송도 하고 있거든요 거기서도 좀 더 상세하고 여유있게 영상을 보실 수도 있으니까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라구요 강서구청이 꼭 아 녹화영상을 꼭 올리시지 않을까 하는 기대와 바램으로 말씀 잘 드려볼 테니까요 혹시 녹화영상이 올라오거든 나만 봐야지 이러지 마시고 우리가 나눔 배려 협동의 시대 아니겠어요 주변 어머님들께도 같이 공유하셔서 자녀 교육의 조그만 희망이라도 조그만 담비라도 됐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리고 요 어 자료는 강서구청 쪽에 또 올리신다고 하니까 참고해 보시구요 질문을 하고 싶은데 선생님 지금 실시간 댓글 너무 많이 올라와가지고 이거 뭐 제 질문 다 밀려 올라가서 답도 안 해주시고 너무 슬퍼요 이러신 분들 계시잖아요 그러면 저희 또 이병헌 경영구소 카카오 채널에서 카톡으로 좀 남겨놓으시면 제가 쉬엄쉬엄 자유시간이 있을 때 또 답을 드릴 테니까요 그렇게 저희 채널도 활용해 주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이야 이렇게 했는데 달렸는데요 2시간 5분 걸렸습니다 어떻게 좀 여러분들 만족하셨는지요 또 다른 자리에서 오프라인 온라인 코로나 시대가 끝나고 나서 또 얼굴 보면서 즐겁게 강의 드릴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긴 시간 수고 많으셨고요 강서구청 관계자 여러분들도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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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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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